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YBM 박혜원 강사입니다. 2017년 4월 두 번째 시험, 4월의 막 시험을 위한 토익 대비 특강 클릭하셨고요. 제가 오늘 대비 특강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파트는 Part 5, 7, 6도 워낙에 중요한 파트이지만 문항수 배치 자체가 5, 7이 많으니까 RC 먼저 저하고 같이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Part 2, 3 문항수가 워낙에 큰 AC 파트 Part 3하고 그 앞에 제가 가장 애정하는 Part 2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비 특강에서 먼저 제가 문제를 풀기 이전에 먼저 간단한 팁을 드리도록 하죠. Part 5는 시험을 응시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든 아닌 분이든 반드시 짧은 시간에 풀어주셔야 되는 굉장히 무서운 파트입니다. 101에서 130번까지 30문제에 출제되는 단문 공란 메우기입니다. ABCD 4지선다 보기가 제시가 되고 빈칸 빵꾸 뚫어져 있고 앞뒤에 짧은 내용과 한다의 문장이라고 보면 되나 하나의 문장에게만 빵꾸나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걸 골라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시간관리의 끝판왕 파트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제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이든 아니신 분이든 제가 점수를 빼기 위한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위해서 정말 크게 강조드릴 부분입니다. 7분에 끝내라는 건 저의 모토와도 같습니다. 7분이 뭔가 ETS에서 정해진 기준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ETS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문제를 풀면 나중에 OMA 카드 마킹 시간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해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Part 5는 아주 빨리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한번 빨리 푸는지는 구경해보도록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Part 7. 147부터 200번까지 이건 뭐 빵꾸가 없어. 빈칸이 없고 그냥 냅다 읽으라 그러면서 독해 지문이 길어지면서 점점점점 뚱뚱해지지니 나중에는 2중이 2중 지문 3중이 트리플 패세지 3중 지문. 사람 잡잖아 정말. 그래서 어휘의 변환 능력이 곧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휘의 유희를 좀 버텨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7이 너무 느려요. 시험장 가면 다 찍고 오잖아.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게 지문이 길어서 못 읽는 게 아닐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파악해보도록 하죠. 좀 이따. Part 2. A씨입니다. 이거 두 개는. Part 2는 이제 굉장히 귀요미 파트. Part 1의 사진 묘사형 문제. 여섯 문제 지나고 나면 바로 들어가는. 뭔가 괜히 벽을 째려보고 싶고 이렇게 듣고 싶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청취에만 의존하는 ABC 세계의 보기 중에 정상인을 고르면서 질문과 문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답변을 한 애를 고르는 파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LC에 있어서 이보다 중요한 파트 있을까? 최상급이네요. 최고로 중요한 파트입니다. 저는 Part 2를 못하시면 LC 점수는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Part 3. 2016년에 5월의 막시험서부터 신토익으로 개정된 이유로 토익이 막강해지고 강화가 되면서 우리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파트입니다. 32번서부터 70번까지. 뭔가 딱 떨어지지 않는 39문항의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뚱뚱한지 모르겠지만. 이 Part 3의 장문의 남녀의 대화. 대화를 들으면서 이 긴 수다스러운 말들 사이에서 3개의 문제가 사지선다 보기로 문제지가 제시가 됩니다. 거기서 맞는 정보를 골라서 마킹해주는 파트입니다. Part 4라고 하는 뒤에 있는 복병의 파트. 혼자서 마구 얘기하는 담화까지 같이 좋아질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뭔가 왕건의 파트들. 배치 기준이 좀 큰 파트로 준비가 되어있는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Part 5의 경향 분석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에서 130번까지 나오는 파트입니다. 저는 화면 밖으로 나가야 될 정도로 글씨가 많이 있어요. 저의 의욕이 여기에 표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을 잘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스킬.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거리는 항상 있죠. 토익은 스킬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난 스킬로 풀어야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스킬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스킬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는 해석도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을 잘 안 하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제가 아마 하는 강의 방식은. 그런데 제가 하는 강의 방식을 보면 저렇게 풀면 안 되지 않아? 맥락을 잡아야지. 내용을 다 꼼꼼히 읽어봐야 원하는 정답이 와전히 안 되고 나오지.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해석으로 모든 문제를 다 푸실 수 있는 분이면 애전히 여기 이 영상을 클릭하실 필요가 없어요. 해석으로 모든 문제를 다 푸셨다는 건 정말 어휘력과 번역 능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굳이. 우리는 시간이 항상 쫓기고 그렇게 열심히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읽었지만 정답률은 보장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거를 고수를 해요. 제가 봤을 때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문법이 잘 되지 않으면 누구나 해석하게 돼요. 내가 꼼꼼해서 그래. 난 맥락을 잡는 스타일이라서. 문법이 보이기 시작하면 정확한 문법을 알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뭔가 교묘한 링크성이나 연결 어휘 이런 걸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럼 해석할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분명 존재해요. 그러나 아닌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파트 5 과다하게 지금까지 해석을 하나하나 다 주어서부터 끝까지 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변환을 하셔야만 시간에 딱 들어오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시간 많이 쏟아 부으시면 이 파트가 큰일 나요. 정말. 파트 7위. 태, 능수동태 있죠. 능동아이, 수동아이. 단복수, 수일치. 뭐가 명산에 뭐가 형형산에 품사. 또 전치산은 주옥 같다. 주옥이죠. 정말 보석 같은 아이들이에요. 이걸 잘 잡으시면 과연 이 해석이 정말 모든 문제가 필요할까 싶네요.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로 제가 써놓은 키포인트. 파트 7위 느린 게 문제인데 나는 아니다. 파트 5가 기계처럼 빠른 사람이 7위 유독 느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확실합니다. 파트 5가 많이 빠른데 유독 7만 느린 경우는 없어요. 5도 상당히 느릴 겁니다. 파트 5를 엄청나게 빠르게 단축하세요. 그래서 7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7은 제가 읽어도 엄청 빠르지 않아요. 절대. 저도 맥락을 파악해야 됩니다. 7에서는. 독해지문은 정말 사람 잡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5에서 엄청나게 단축이 필요합니다. 5, 6가 좋아지면서 7은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파트 7은 어휘의 변환이 굉장히 심하면서 동시에 파트 5까지도 모든 RC 파트는 어휘 암기할 때 연어 암기가 필수입니다. 연어라고 하는 건 전문용어로 co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reservation, 예약입니다. 그런데 예약을 하다라고 할 때 늘 떠오르는 정말 주옥 같은 동사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do a reservation? 아니야. perform a reservation? 아니라고.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make a reservation. 그랬을 때 make하고 reservation은 서로 collocation입니다. 그런데 문법 용어를 너무 신경을 쓰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participate. 여기 제가 써놨어요. 그런데 participate는 참여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보통은 자동사로 알려져 있는 동사입니다. 자신의 몸 바로 뒤에 전치사라고 하는 매개체가 붙어야만 목적어를 끌 수 있는 동사. 이런 제약을 가진 동사들을 자동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participate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in을 끕니다. 목적을 끌려면요. 그래서 participate in 이렇게 세트로 외우게 됩니다. 이건 연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동사의 하나의 phrase, goo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법 용어를 외우시는 것보다는 뭔가 지저분하게 같이 다니는 애들은 떡 뜯어서 외우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건 절대 스킬이 아니에요. 자, 지금서부터 part 5서부터 문제를 쫙 푸시게 될 거예요. 저는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없을 건데 일단은 풀어보신 다음에 내가 잘 풀고 있든 못 풀고 있든 강사가 말이 좀 빨라요. 말을 빠르고 저는 해석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막 막 갈 거기 때문에 왜 저래? 뭐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 영상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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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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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이제 저하고 문제풀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문제들은 4월 대비 특강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빈출로 많이 나오는 것들만 최대 엄선해 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진짜 해석의 여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문제들을 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셨나요? 문제를 풀 때 자동적으로 초가 끊기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화면대로 반응하셨겠지만 저는 시간을 너무 많이 제공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다하게 오래 소요가 됐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 때 웬만한 문제는 이거를 잘난 척이라고 보면 비호감되는데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문제를 풀 때 8 to 5 이런 문제는 2초 정도면 끝난다고 봅니다. 1초에서 3초 그 사이로 풀리는 문제가 최소 30문제 중에서 절반은 돼야 되지 않나? 대단하죠 그죠? 뭔가 되게 잘하나? 아니요. 저는 문제를 봤을 때 항상 보기를 먼저 파악하는 스타일입니다. 보기를 먼저 보고 A, B, C, D 보기가 문법 문제인지 해석 문제인지에 대한 숨을 숨을 향기를 먼저 맡아요. Or, Most, Every, Each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뭔가 수량의 느낌을 약간 담고 있는 것들끼리 싸움이 붙었군요. 빈칸 때 읽어야지. Of the recruits is eligible for a paid vacation of two days after working for more than six months here at Johnson's Clinic. 이 문제 제가 만든 문제인데 대충 대충 만들었어요. 영작할 때. 아유 뭐라고 영작하지? 이렇게 한 건데 너무 열심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신경 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전 여기까지만 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토익은 빈칸 앞뒤를 먼저 보시고 정답 넣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 안 나오면 그때 가서 빼는 거죠. 제가 A, B, C, D 보기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치우고 싶은 건 이 아이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Every가 모든인데 왜 안 돼? All도 모든이고 Every도 모든인데. 맞아요. 똑같은 모든이라고 하는 짓이 똑같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 All of, Most of, Each of 다 차리는데요. Every of가 안 돼. 너무 이색적이야. Every of. 처음 봐서 나치자. Every of는 안 돼. Every는 오브 앞에서 안 돼. 전치자 오브 앞에 와서 주어 역할이 가능하게끔 원래는 형용사인 아이들이 수량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 대명사로 바뀌어서 나눈 문법에서 Every는 불가능해. Every는 그냥 단독 형용사 혹은 단독 부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오브 앞에서 대명사로 변신이 불가능해. 이런 걸 품사라 그래. 정확한 문법을 외우고 계시면 아닌 건 아닌 거야. 해석하기 전에 Every를 치우겠습니다. Most of, All of, Each of 남았습니다. All of면은 Recruits가 이제 보이시죠? S를 붙였다 띄웠다 한다는 건 곧 자신의 몸에 단복수의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복수의 개념을 갖추고 있는 건 명사 혹은 동사입니다. 그럼 얘는 명사 아니면 동사 쓸 건데 앞만 봐도 얘가 너무 동사야. 동사님께서. 동사가 두 개 쓰일 리가 없지. 한 문장에. 그러면 Recruits는 명사인 거지. 근데 Recruits는 이제 기본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신입사원들 같이. 근데 신입사원들이고 뭐고. 개들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면 All이고. 개들의 대부분이 Most고. 뭔 소용이 있어? 정답은. Each로 가야 되는 거죠. 왜 저러지? 설명하겠습니다. Recruits는 복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수의 빈칸입니다. 근데 복수에서 빈칸에 들어갈 어휘의 대명사 자체가 복수의 포션을 다시 집약적으로 추려왔다면 깔끔한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깔끔한 문법. 주어 자리에 제일 앞에 빵꾸가 나 있습니다. 대명사는 주어 역할이 가능합니다. 주어는 동사랑 딱 맞아야 돼. 궁합이. 근데 동사가 비동사가 이즈밖에 없어? R도 있어. 근데 Recruits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개들을 All. 모든 애들을 다 받아쳤다. 그러면 그것도 복수야. 그러면 뒤에 동사가 R이 나와야죠. 해석이 어떻게 됐건. Most 마찬가지야. 뒤에 있는 Recruits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개들에서 대부분을 다 추린 거야. 그럼 대부분이면 그것도 복수야. 개도 R이야. 근데 Itch는 뒤에가 100명이 나오든 50명이 나오든 거기서 뜯어서 나오는 Itch는 개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각각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Itch는 단수 동사랑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정답이 Itch가 됩니다. 제가 굳이 빈칸드에 Be Eligible for 뭐 말할 자격이 되다. Paid Vacation. 유급 휴가. Two days after. 이틀 후에. Working for more than six months. 여기서 6개월간 근무한 후에. 이틀간의 유급 휴가 받을 자격.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 설명드릴 건. All. Each. Many. Much. A few. Some. Several. Neither. Either. Both. 전부 다 오브 앞에 올 수 있어요. 대명사 역할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형용사들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Every 오브는 안 돼요. 다시 한 번. 그런데 이거 of the 더하기 명사가 나올 때 All of the 명사. Itch of the 명사. Many of the 명사. Much of the 명사. A few of the 명사. 이렇게 될 수 있고요. Neither는 둘 다 아닌 거. Either는 둘 중 하나. 그 다음에 버스는 둘 다죠. 그거는 뭐 neither는 neither A nor B 아니겠어? 극히 일부만 알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Neither는 nor이 없어도 오브 앞에서 족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브 더 뒤에 명사가 복수인 경우라도 여기 복수인 경우라도 빈칸에 들어갈 주어 자체가 단수 처리가 가능하면 뒤에 동사는 단수 동사가 나온다. 왜냐하면 얘가 주어가 아니라 빈칸이 주어니까. 그런데 빈칸에서 복수해서 빈칸을 주신 빈칸 자체도 복수를 유발하면 뒤에는 복수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생길까 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 예전부터 수능 때부터 공부하기로는 이치하고 에브리 뒤에는 단수명사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치 스튜던츠가 아니고 이치 스튜던트가 맞잖아요. 맞아요. 이치 오브 더가 아니라 이치 스튜던츠이라면서요. 그죠? 이치가 형용사로 바로 뒤에 명사를 꾸밀 때는 그 명사를 단수로 바꿔요. 그러나 대명사로 바뀐 이치 같은 경우에 이치 오브 더로 벌어지는 순간 뒤에는 오히려 복수 범주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치로 가게 됩니다. 해석은 전혀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스킬로 보시면 굉장히 애석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ABCD 보기부터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뭔가 깔맞춤이 아주 그냥 가지런하니 Permit, Permitted, Permission, Permits Permit까지 스펠링 다 똑같고 끝에 꼬리만 살짝살짝살짝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전형적으로 품사 자리싸움이라고 합니다. Building 빈칸 is necessary to start the construction of the Columbia Language Institute on 5th Avenue 5번가에 있는 콜롬비아 랭귀지 어학원 거기에다가 그거를 공사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빌딩 빈칸이 필요하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에서 일단 빈칸의 이즈를 보시면 저는 빈칸 앞뒤 위주로 봅니다. 빈칸의 이즈는 동사입니다. 한 문장의 동사 두 개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A하고 D가 S를 붙였다 띄었다 합니다. S를 붙였다 띄었다 하는 거는 고로 수일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가 동사일 수는 있죠. 그런데 만약에 A하고 D가 동사잖아 둘 다 끝났지 뭐 E사하고 중복인데 그런데 정말 짜증나는 게 Permit, Permits는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중품사로 명사 동사가 다 되는 것들이 은근히 많아 또 그래서 얘가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기 C는 Permission SION으로 끝나니까 걔도 명사죠. Permitted ED로 끝나니까 얘가 동사 과거 시제라면 동사랑 중복돼서 큰일 나지만 이걸 왜 PP라고 해가지고 PP라고 하는 분사는 명사를 막 뒤에서 앞으로도 꾸밀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이 문제의 정답을 완전 쉽게 A로 가는 이유는 저의 학습 능력도 뭔가 반복된 학습의 훈련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Permit, Building이 돼서 순서 바꿔서 Building, Permit 이러면 문법이 틀린 건 아닌데요. 뒤에서 앞으로 꾸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법으로 나 명사는 중복 안 하려고 ED 넣는데 이럴 수 있지. 그런데 Building, Permit 되면 허가된 건축, 허가된 건물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똑 떨어지게 건축, 허가 다시 건축, 허가가 필요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Building, Permit은 너무 유명한 복합명사입니다. 복합명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왜냐하면 명사는 중복되는 게 너무 많으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되는 어휘들이 딱딱딱 토익에 나오는 게 너무 빈출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유명한 애가 Building, Permit입니다. 여기서 빌딩은 63빌딩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건축이라고 쓰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명사가 두 개가 붙는 복합명사는 앞명사가 힘을 잃어 꼬로록 잠수해. 야, 네가 알아서 해, 뒤에야. 뒤에 있는 애가 그래, 내가 정말 진정한 정신적 지지의 주어 같은 역할을 함과 동시 내가 수일지도 해보겠어. 앞에 어 보이죠. 어가 Building 때문에 나온 게 아닌 게 돼버려. 빈칸의 명사는 되면 그러면 복합명사는 뒷명사가 어를 붙였다고 한다면 S가 붙은 명사는 복수라서 때려주게도 안 되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Permission도 안 되나요? 걔도 허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 맞아요. 그런데 Permission은 좀 안 돼요. 왜냐하면 Permission이 들어갈 거면 앞에 어가 사라져야 돼요. Permission은 기본적으로 아주 유명한 명사죠. 허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Permit도 허가, 허가증의 의미로 혼용되기 때문에 허가라는 뜻에서 똑같아요.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러나 Permission은 잘 못 쓰예요. 이래서 수일치의 힘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Permission이라고 하는 거는 Authorization, Approval 따위하고 더불어서 인과 승인 계열의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전을 Predic 사전까지 다 검색하신다면 사전에서는 일상적으로 썼을 때 어떤 다른 경우에서 가산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상 속에서의 이 공인인증 시험은 영어 자체에 받아 있는 시험이 아니고 토익 시험입니다. 토익에서 Permission은 잘 못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Permission, Authorization, Approval 이런 식의 인과 승인은 주로 토익에서 불가산으로 자주 출제된다라는 걸 먼저 키포인트로 잡으시고 우리는 토익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걸 조금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uilding Permit, 건축허가, Parking Permit, 주차허가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그래서 정답을 A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길다? ABCD 보기 보니까 스펠링 또 생긴 게 달라. 그럼 난 도전, 해석! He returned from his business trip. 제가 이미 콧말을 끊어드렸는데 또 끊고 나오겠다. 또 끊고 출장으로부터 돌아왔다. 이 사람이. 하워드 잭슨 오빠는 wrote a report, 보고서를 썼다. About his recent meeting. 최근에 그 회의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누구랑 회의 있냐면 foreign buyers, 해외 buyers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작성한 것을 갖다가 작성한 이 리포트를 서메에 제출했다. Head of Marketing, 마케팅 부서장님한테 제출했다. 이런 주옥 같은 해석을 하기 이전에 정말 토익을 잘하시는 분들은 시간 싸움이 얼마나 대단한 시험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7에서 이르면 안 돼. 내가 Part 5에서 이렇게 시간 쓰면 안 돼. ABCD 보기 보니까 세상 천지에. 되겠니? 되겠어? 되겠니? 이렇게 돼요. 이거 푸는데 2초 걸려요. 이거 푸는데 2초 걸리는데 이거를 갖다가 30초를 걸려서 읽어요. 30초를 걸려서 읽어서 음 그렇군 맥락이. 철학적 자세가 투여가 돼요. 그래서 정답을 맞춰요. 거기서 쾌감을 느껴요. 맞췄어. 괜찮아. 근데 괜찮지가 않아. 시간이 똑딱똑딱 흘러가고 Part 7은 이미. 내가 풀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단축되고 난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드는 거지. 시간 관리의 싸움이 굉장히 필요한 시험이 토익이에요. 저는 ABCD 보기를 항상 먼저 보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문법으로 갈릴 건 갈라버리려고.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보기 비해 Therefore. 그러므로 보기 시의 So. 그래서 그러므로 혹은 매우. 보기 뒤에 For the more. 게다가. 그게 중요하겠어. 보기 비해 Therefore. 보기 뒤에 For the more. 그러므로 게다가 도우기. 네. 그렇죠. 뜻은 그런데요. 얘들 부사예요. 접속 부사라고도 하고 부사라고도 해요. 부사가 왜? 왜요? 부사는 문장 앞에 나오려면 콤마 붙여야 돼요. For the more. 콤마. Therefore. 콤마. 아니면 탈락이에요. 주어동사 한 절. 그 뒤에도 주어동사 한 절.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매개체. 엄청난 연결구. 접속사님이 들어갈 자리에 부사가 감히 그냥 들어가려면 야, 넌 왜 접속사 힘내려. 제약을 받아 콤마를 붙이게 됩니다. 빈칸하고 희 사이에 콤마 번데 필요한 시간은 정확히 0.05초. 그런데 봤을 때마다 그냥 아닌 거. 어, 아닌데? 이러면 되는데. So. 매우란 뜻의 소면 부사니까 걔도 안 돼요. 그런데 소가 그래서란 뜻의 접속사로 쓰였다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접속사들은 누구나 다 모든 애들이 다 문장 절압해 나올 수 있지는 않아요. 접속사 중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애들은 인과성이니까 첫 문장에 나올 수 없죠. 한 절 끊고 나서 뒤에 나왔어야지 소가.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나올 수 있는 접속사로 as soon as 님이 정답이 됩니다. 아주 빠르게요. 그것도. a부터 d까지 생김새가 달라도 일단 품사부터 구별을 하자. as soon as 접속사. therefore 부사나 접속부사. 접속부사는 접속사처럼 문장을 끄는 신용해봤자 부사예요. furthermore 접속부사. so는 부사거나 접속사인데 처음에 못 나오는 인과성의 접속사. 그래서 이 사람이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라는 의미로 as soon as가 완전 깔끔하게 정답이 돼요. 1번부터 3번까지 3문제 푼데 걸리는 시간은 5, 6초면 충분해요. 괜찮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제 800플러스 강의에서 발췌한 문제라서 문제 번호들은 난리도 아니죠. 갑자기 2번 나오고 그죠? a, b, c, d 보기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about, during, within, ahead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몰라 읽을 거야. you will receive your billing statement for the purchase of appliances from 도슨 일렉트로닉스. 빵꾸 14 days. 너는 영수증 청구금액 명세서를 받으실 겁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은 우리 도슨 일렉트로닉스 전자회사에서 구매한 그 애플라이언스, 가전제품에 대한 구입 내역에 대한 빌링 스테이먼트 청구서를 갖다가요. 그래서 14일 읽었다. a, b, c, d 보기 눈으로 확인했을 때 잘하시는 분들은 um, a, b, c, d 이렇게 나왔어? 아, 빈칸 뒤에 이거야? 아, 얘가 뭐야? 어, a, b, c 남았어? 근데 빈칸 뒤에 이거야? 어, 그럼 얘네? 아, 얘 안 되고 얘 뭐야? 이게 다예요. 근데 이렇게 풀라 그러면 제가 실전반 전문강사니까 제 일부러 말 빨리하나?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쏟아 부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럴만한 생산성이 전혀 없어요. 빈칸 뒤에 14days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읽을 줄 알아요. 근데 a, b, c, d 보기 중에서 a, b, c는? 글쎄요. 얘들 제가 봤을 때 일단 b랑 c는 확실해. during은 뭐뭐 동안에, within은 뭐뭐 네에,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들은 prepositions, 전치사입니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 나왔네. 전치사. 그리고 보기에 about, 전치사 겸 부사입니다. 저는 품사를 진짜 강조합니다. 보기 뒤에 ahead, 아휴, 쓰다 말아서 부사밖에 안 되네. 뭐 형용사, 부사 같은 이런 수식곡으로 전락할 게 아니라면 ahead, over가 됐으면, ahead, over가 됐으면 전치사 될 뻔했는데. 에이, 진짜? 아니, 왜 자꾸 전치사 찾고 난리야? 왜냐면 자리를 봐. 빈칸 뒤에 14days, days로 끝났으니까 명사야. 빈칸 앞에 Dawson Electronics, 회사 이름으로 고유 명사니까 명사야. 명사, 명사 사이에 빵꾸가 났지. 명사, 명사 사이에 빵꾸가 나서 비켜라. 내가 이어줄게. 니들끼리 붙으면 중복되니까. 이렇게 명사, 명사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꾼은 전치사님이 최강이야. 여기 부사 못 들어가. 부사는 양쪽의 명사를 끌 수가 없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사로서 ahead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걔 빼고 나면 within, during, about 중에서 제가 about을 뺀 이유는 왜? about이 대략이면 대략 14일 되지 않아? 맞아요. 근데 대략이란 뜻의 about은 부사일걸? 대략이란 뜻을 숫자 앞에 냅다 붙는 about은 부사일 거야. 근데 about이 얘기 들어가는 순간 그러면 대략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순간 이건 부사가 돼. 앞뒤의 명사인데? about이 전치사일 때는 뭐뭇에 관해서밖에 안 되는데? 14일에 관해서 회사.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문제의 정답은 B하고 C로 압축하시는 분들이 품사를 알고 계신 분들. 근데 14일 내에 받을 것이다. 이게 맞는 거지. 14일 동안 계속 받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within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during은 숫자로 써진 기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during은 during my summer vacation. 내 여름 방학 동안에. 이런 느낌이야. 약간 자기만 계산할 수 있는 기간 이런 불특정한 기간을 더 좋아해요. 전치사는 문장 전체를 다 끌지 않아요. 여길 다 읽으실 필요 없었어요. 사실. 지, 집이 있는데 빈칸 앞뒤 명사만 난리가 나요. 전치사는 어구를 끄는 성분이기 때문에. 빈칸을 기점으로 앞뒤에 양쪽에 명사했으면 빈칸의 해석을 떠나 우선 전치사가 유력한 연결구로 정답이 돼요. 여기에 부사는 못 들어가요. 숫자 앞에 오는 about이나 around가 대략이라는 뜻일 때 얘들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로 변경이 돼요. 부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면 정답이 안 돼요. 참고로 숫자 기간을 잘 끄는 부사라고 써져 있는데요. 숫자 기간에 능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 바꾸겠습니다. 숫자 기간에 능한 전치사입니다. 부사 아니에요. 전치사 within, over, for, in. 대박이죠. 4대장쯤 될려나? within 숫자 기간 이 기간 이내에, over 이 기간에 걸쳐, for 이 기간 동안에, in 이 기간만에, 이 기간 후에 대박 잘 끄러. 근데 during은 생각보다 숫자 기간 그렇게 잘 끌지 못하니까 이런 거 위주로 외워두시는 것이 스킬이 아니라 정확한 전치사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음, 빈칸의, 음, 그래. 빈칸의, the CEO of the company. ABCD 보기를 보시고 나서도 ABCD 보기가 딱 봐도 문법의 냄새가 진동하는 비동사 갖고 장난을 이리저리 쳐놓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읽으실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이 문제도요. 근데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분으로. 아, 어디 볼까? ABCD 보기 중에서. 이건 좀 빼는 걸로 하죠. 보기씨의 has been. 왜 빼요? 동사니까요. 동사인데 왜 빼요? 주어가 없으니까요. 다시요. 동사인데 왜 빼요? 주어가 없잖아요. 우리 주인님이신 주어님이 안 계신 때 동사가 어떻게 have has가 갈라지면서 has로 단수 취급이 되면서 어떻게 동사 구시를 하죠? 주어가 없이 동사는 참 별론데. 주어 없이 나오는 동사도 있잖아요. 그럼요. 명령문이라고 있죠. 강력한 지령을 주는 명령문은 원래 주어가 생략이 됩니다. 그러나 명령문은 단복수의 개념이 없는 동사 원형으로 나와요. 그러면 CFO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실 거면 be the CFO. 이렇게 끝나야지 비동사 원형으로 왜 has been이야? 시제 구형과 단복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원형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설령 얘가 동사여서 그냥 들어가더라도 큰일 나는 게요. 여기 보면 is. 동사 또 있죠. 콤마로 끊겨서 앞뒤로 중복은 안 돼요. 그런데 동사가 하나 껴있는 걸 하나의 절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다 빙가다 동사를 넣으시면 절이 하나 있고 콤마되 또 절이 있는 게 돼요. 절이 두 개가 같은 토익문제 안에서 같이 도사리고 있으면 이 두 개의 절이 콤마로 끊겨지는 꼴을 못 봐요. 이거를 의미적으로 연결할 연결구로써 우리 접, 투, 더, 속, 투, 더, 사, 님 접속사, 님이 반드시 장착이 돼야 돼요. 일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접속사가 없는데 문장 두 개로 풀릴 수 없어요. 그래서 has been 뺄 거예요. 괜찮죠? 걔 빼고 나면 to be the CFO. 마음에 든다. 내가 공부 좀 해봤거든. 이렇게 동사원형 앞에 to를 냅다 붙이는 것을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to 부정사는 이렇게 명사적 역할, 형용사적 역할, 부사적 역할이 되면서 완벽한 문장 앞에 콤마를 달고 나오면 부사와 같은 역할로 작용하면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쓰이지. 맞아요. 여기 빈칸의 문법자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의 최고 재무책임자 Chief Financial Officer의 줄임말입니다. 회사의 CFO가 되기 위해서 이 오빠는 Be Eligible, 자격이 있다. 뭐 할 자격? 모든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액세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상한데요. CEO가 되기 위해서 이 오빠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게 맞는 문장이지. CEO가 되기 위해서라는 말을 목적의식을 표현한 것 자체가 CEO가 지금 아직 아닌 사람인 건데 CEO가 되기 위해서 이 오빠는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뭐야? 그래서 답이 안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to be도 수면삭으로 꼬로로 없어집니다. 그럼 bing, b 내 싸움입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bing, b 내 싸움에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bing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동명사야? 이런 걸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분사 구문은 뭐냐면 분사가 원래 ing하고 pp 이거 분사라고 그러거든요. 동사에다 붙여서 바꾼 거예요, 문법을. 그런데 ing, pp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가 방금 우리가 c를 속한 것처럼 주어가 없을 때 동사 쓰지 마. 주어가 없을 때 동사 쓰면 안 돼. 이 규칙에 딱 철저하게 철두저미하게 이것에 입각해서 야, 나 주어님이 안 계셔? 그럼 나 동사 아닌 척 위장할까? 그게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자신의 몸 뒤에 ing나 e를 붙여서 난 동사 아니지롱 이런 척하고 들어가는 게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ABCD 보기 중에 제일 앞에 빈칸인데 주어가 없는데 동사가 갑자기 스물스물 나오는 빈칸이 있으면 분사 구문을 오히려 유력하게 의심을 하셔야 돼요. 원래 문장은 잭 마일즈 오빠를 받아치는 주어 he가 있었을 거예요. 똑같은 주어니까 생략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he를 생략하다 보니까 아쉬운 김에 동사는 동사 아닌 척해야 되거든. 그래서 ing나 ed를 붙게 돼요. 그런데 원래는 he is였겠죠. 그죠? he is the CEO he is the CFO he is the manager 이런 식의 문장이었던 거예요. 이 오빠가 CFO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접속사는 because나 뭐뭐 때문에 as 따위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쿨레음 진동하면서 접속사도 의미상 생략되고 주어가 없어지니까 동사에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bing이 정답이 돼요. 왜냐하면 bin 같은 경우에는 bing은 비동사의 pp일종이에요. 그죠? 그런데 bpp라고 하는 수동태 형태의 동사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야만 bing이 남게 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he is the CFO니까 여기서 비동사 is는 단독의 is였을 거지 뭐 is attached 그죠? 아니면 is written 이런 식으로 b pp 형태의 ed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단독 is인 경우에는 분사 구문을 할 때는 bing이라고 표현을 해요. bing 이렇게 해서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들어감으로써 정답이 돼요. 주어 없이 동사를 논할 수 없다. 절이 두 개가 되면 접속사까지 필요해지니까 일이 커진다. 주어 없이 동사부터 넣을 수 없다면 분사 구문으로 가자. 다만 일반 동사가 아닌 비동사가 단독으로 있었을 만한 문장은 굳이 bing으로 가실 필요 없이 bing으로 가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속도가 말이 모토를 달았죠? A, B, C, D 보기를 보니까 in case of in keeping with in honor of in place of 지저분해. 그렇다. 지저분해. 전치사가 중간에 명사를 하나씩 시팅을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 양쪽에 둘러 쌌구만 아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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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요래 요런 거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빈칸 뒤에 제가 영작해 놓은 두 줄 때문에 힘드신 것보다 A, B, C, D 보기를 가지고 못 넣으시면 더 힘들죠. A, B, C, D 보기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입이 돼요? 빈칸 뒤에 열심히 읽으면 뭐예요? 대입이 안 돼요. 결국에 해석을 꼭 하고 싶으신 분들도 기본기의 처반은 문법을 정확히 잡은 상태에서 어휘의 뜻을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제 한번 뜻을 공개해 볼까요? A의 in case of 뭐뭐의 경우에 보기 B의 in keeping with 뭐뭇에 따라 보기 C의 in honor of 뭐뭇을 기념하여 기려서 보기 D의 in place of 뭐뭇 대신에 빈칸 뒤에 human resource 부서의 방침 더 안 읽을게요. 어차피 여기까지만 봐도 너무 유력한 게 있어요. 방침의 경우에 이게 A입니다. 방침을 기념하여 이게 C고요. 방침 대신에 이게 D인데요. 얘네 부서 방침에 따라 주옥 같아. 그래서 정답 in keeping with 도록 하게 됩니다. 되게 쉽죠. 근데 이걸 몰랐을 때는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부서의 방침에 따라 어떠한 지원서나 신청서도 네드라인 이후에 망한기한 이해를 제출된 거 뒷붙지지 마요. 그런 거는 고려 안 합니다. 고려 대상이 안 돼요. 방침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포인트로 이것도 받아 적으려고 막 하시면서 아 진짜 대게도 많이 해놨네 화면에 그러실 필요 없이 이걸 갖다가 캡처하시면 물론 제 얼굴도 같이 캡처 된다는 크나큰 단점이 있어. 근데 캡처를 하시면 이거를 쓰실 필요가 없잖아. 그죠? in case of in the event of 이벤트가 행사란 뜻만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서 둘 다 뭐뭇의 경우에 방금 한 거 in keeping with 뭐뭇에 따라 in honor of 뭐뭇을 기념하여 in observance of 뭐뭇을 기념하여 기려서 준수하여의 느낌도 없는 건 아니지만 in place of 뭐뭇 대신에 on behalf of 전직원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런 거 있죠. 대표하여 in comparison with 뭐뭇과 비교해서 in compliance with 뭐뭇을 준수해서 마지막으로 in response to 뭐뭇에 응하여 응답하여 부응하여 이게 다가 아니에요. 훨씬 많죠. 그러나 이거라도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in keeping with가 됩니다. 어휘를 일단 대입할 것 뜻을 아셔야 대입이 시작이 되고 실제 시험은 사전 반입이 금지입니다. 그죠. 그냥 풀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고매즈 콜퍼레이션 머리가 커 G하고 C가 대문자야 대문자는 사람 이름 아니면 회사 이름인데 딱 봐도 콜퍼레이션은 기업이야. 그러니까 회사 이름인 거죠. 읽어보지 뭐 고매즈 어차피 ABCD 스펙은 다른데 뭐 어떡할 건데 읽어야지 고매즈 콜퍼레이션이 one of the most unsuccessful manufacturers 되게 못 나가나 봐 성공을 못한 매니팩트럴 제조업체 이 바닥에서 이 업계에서 그 중에 하나 is not suffering from any financial difficulties 제정적인 어려움과 재문한 포멀 이전의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before 와 나 되게 헷갈려 ABCD 보기 확인하겠습니다. 포멀 once before last 헷갈립니다. 헷갈립니다. 그런데 저는 빈칸 앞뒤를 꼭 봐요. 빈칸 바로 앞에 예준바 콤마바 우리 확대해야지 완전 그게 징그럽게 이렇게 콤마 아 저 왜 저래 콤마 갖고 언제든 콤마 슬래시 끊지 말라면서 빈칸 바로 앞에 콤마 있으면 되게 중요해. 그런데 저는 인식이 빈칸 바로 앞에 콤마가 있으면 아 콤마로 끊겼구나 빈칸과 빈칸 앞에 아니 그게 아니라 빈칸 앞에 콤마가 끊기면 야 나 콤마 개수 세야지 왜냐하면 콤마가 하나밖에 없으면 되게 중요하게 문법적으로 끊길 수 있어서 문법적 작용을 하겠지만 콤마가 두 개가 돼버리면 콤마 콤마 사이는 그냥 물거품처럼 사그라도 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정말 정말 비루한 존재로 대탄단하니까 다시 빈칸 바로 앞에 콤마를 확인했을 때는 주변에 다른 콤마 또 있는지 보셔서 콤마 두 개 있으면 제발 콤마 콤마 사이를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처럼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콤마가 두 개였어요. 콤마 콤마 사이 싹 다 걷어내면 완전 쿨하게 The Gomez Corporation is 이렇게 되는 거예요. Gomez Corporation 주어 is 동사님입니다. 주어 동사인은 완벽한 문장 사이에 거품같이 사그라들지만 아이들이 괜히 쓸데없이 수다 떨면서 들어간 수식 어구 같은 느낌의 절입니다. 그게 저리든 구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쓸데없는 자리다. 쓸데없는 자리는 부사를 이길 수 있을까 진짜 포멀이 아니라 포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포멀은 형용사로서 이전에란 뜻이니까 포멀 원이 되면 이전에 것 이렇게 수식이 돼버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빈칸이 없어도 이것이 빈칸 앞에 고맨스 콜퍼레이션의 동격으로 성립이 되는 바 고맨스 콜퍼레이션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설명 어구가 이 빈칸이 없어도 콤마 앞뒤는 서로 동격이 성립되면 그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빈칸은 있으나 만하네 부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전이든 건물의 전직이든 사람의 전직이든 건물의 이전 용도든 포멀리가 부사로서 쓰이기 때문에 빼게요. before 안 돼. 전치사나 접속사 같이 연결구 역할을 주로 해. 뭘 앞뒤를 이어주는 역할. 우리가 넣을 건 쓸데없는 자리. 부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뺄 거야. before은 부사로 쓰이게 될 수는 있는데 부사로 쓰이게 되면 문장 끝에 넣으셔야 돼. 이렇게 중간에 넣는 게 아니고 I haven't met him before. 난 이전엔 그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연결구야. 그 다음에 last는 마지막으로 라는 마지막에 이런 뜻의 형용사인데요. last라고 하는 걸 부사로 쓰더라도 보통 문장 앞에 first, second medically 나올 때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last고요. lastly라고 해서 ly가 붙을 때도 많고요. 온전한 부사일 때. 왔따 우리 once 우리 once는 접속사일 때는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이 있어요. 그때는 뒤에 완벽한 주호동사를 끄는 접속사님으로 웅장하게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once 부사도 돼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부사 once는 한때 왕년에 이런 때 아 나 옛날에 잘 나갔는데 내가 아무도 못 믿지만 잘 나갔는데 진짜 이런 거 있죠. 그게 once예요. 부사 once. 결국에 부사로 넣는 순간 우리 고메즈 컬퍼레이션 옛날에 한때는 정말 이 바닥에서 정말 제일 안 나가고 제일 성공을 못한 정말 제일 별로인 업체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지금은 재정난에서 전혀 재정난이 없어. 애들이 아주 잘 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이 잘 되고 있으면 옛날의 얘기인 거죠. 한때 얘기. 이게 once의 궤력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정답 B로 갈 거고요. 원래 빈칸 앞뒤만 보고 정확한 정황이 안 나오면 문장의 맥락은 끝에서 힌트가 나올 때가 많아요. 나오라는 말로 끝났다는 것 자체가 이전의 얘기가 같이 수반됐을 확률이 높아요. 괜찮죠? 2번 문제는 또 ABCD 보기 보니까 넘버 세그먼테이션 포션 디베션 알겠다. 이게 지금 보니까 강의를 하니까 우리 강사가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빈칸 앞뒤를 위주로 보는구만 그래가지고 탁탁탁탁 지가 아는 게 있으면 노는 거야. 그러면 어 빈칸 아우 어 넘버 오브 대박이지. 이렇게 가시면 큰일 나는데. 그럼 또 이제 든다. 스킬이 아니라 문법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세트로 넣는데 왜 안 돼. 어 넘버 오브를 알고 계신 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 넘버 오브만 알고 계시는 거지 어 포션 오브를 못 들어보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 유명한데 어 넘버 오브 유명해요. 왜냐면 어 넘버 오브는 뭐뭇의 수가 아니거든요. 참 웃겨. 웬만하면 어디에는 암만 해도 뭔가 명사 다 들어가. 웬간한 명사는 하나짜리면 다 들어가. 근데 어 빈칸 오브에서 빈칸에 명사가 들어갈 시 약간 희생정신 있는 명사 몇몇 개가 나는 들어가도 뒤에 있는 것에 대한 빈칸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하고 뒤에 오브랑 손잡고 그 자체로 내가 하나의 세트로 재탄등해서 뒤에 있는 애를 꾸미면서 많은 다양한 이렇게 쓰일 거야. 그게 어 넘버 오브예요. 그래서 어 넘버 오브는 뭐뭇의 수가 아니라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근데 보통 물건이나 종류 따위가 많은 개수 따위가 많은 이럴 때 써요. 정말 아쉽지만 proceeds는 will be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동사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proceed는 원래 동사도 되지만 명사를 쓸 때 주로 s를 붙여서 수익금이라고 쓰여요. 그럼 많은 수익금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이요. 지금 저는 별로 크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도박 같은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100원이 있는데 100원을 다 써버리면 저는 알토란처럼 돈을 모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돈이 안 남잖아. 그래서 뭔가 큰 금액의 자금이나 수익금 이런 식의 뭔가 규모가 큰 액수의 금액이 나왔을 때는 그게 얼마라고 써있지 않더라도 그것의 일부는 이러한 것에 보탤 것이다. 이런 해석이 늘 필요해요. 그 주옥 같은 애가 a portion of 에요. 다양한 많은이라고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a number of a variety of 그 다음에 arrange of range가 범위인데요. arrange of가 되면 뭐뭇의 범위가 아니고 다양한 an array of 원래는 배열인데요. an array of가 되면 순간 복수를 꾸미면서 다양한 an assortment of 얘도 다양한 그래서 얘들 뒤에는 둘 다 전부 다 복수가 나와요. 복수 명사가요. 전부 다요. 그런데 이거는 a number of items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 variety of products 다양한 상품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보시면 수익금이나 매출 같은 돈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a portion of a percentage of 이게 더 이어요. 이게 들어가야 한 군데 다 쓰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갖다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여기다. put to world 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put 뒤에다 to world 를 붙이게 되면 어디에 보탬을 주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게 정확한 영작이에요. put to world 가 아니라 put on 이 되면 옷을 입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하고 전치사가 붙었을 때는 교묘하게 프레이즈가 형성되면 뜻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석이 쉬운 게 아니야. 사정검색하지 않고선요. 뭔가에 대한 부문이나 쪼개진 나눠진 부분이란 뜻의 segmentation 역시 분할이나 부서 부문의 뜻을 갖고 있는 division 전혀 퍼시자가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돈 앞에 나오는 a, e, go, of는 portion이나 percentage가 이기구나 라는 것도 정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다. ABCD 스펠링 깔맞춤 있어. attractive, attracted, attracting, attractions 좋아. 근데 빈 칸 앞에 a way of a better way of 빈 칸 뒤에 potential customers 음 음 그래. 그러면 이제 빈 칸 앞에 오브가 전치사야. 근데 빈 칸 뒤에 customers가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서 형용사 넣어야지. 형용사는 ing 넣까 ed 넣까 아유 그래도 아유 그래도 이제 동사에다 ing, ed 붙이면 왜 분사라 그래가지고 이게 동사에서 형용사처럼 바뀐 건데 attractive는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 ive 형용사니까 정답은 attracting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빈 칸 앞에 우리 오브님께서 나오셨는데 오브님은 전치사님입니다. 우리 전치사님들은 명사를 끌고 싶어서 아주 평생을 명사에 온몸 바치신 분들이에요. 나 명사 끌 거다? 나는 명사 아니면 난 그냥 난 끝나. 근데 빈 칸 앞에 커스터머 쓰라는 명사가 이미 있는 거예요. 지가 명사들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우 나 명사도 있는데 왜 명사 또 있어? 명사 내가 빈 칸에다 넣기 때문에 명사 중복되는데 아 나 진짜 그래도 명사 같은 거 끌고 싶은데 명사 같은 거라도 명사 같은 거라도 뒤에 명사 있으면 명사 같은 거라도 동 명 사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처럼 바꾼 거 이 동명사는 형용사적 역할의 분사랑 다르게 육안으로는 똑같이 ing지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지 목적으로 인식해서 고객들을 유치하는 것 에 대한 방법 attracting 정답이 됩니다. 여기다 형용사 넣으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형용사 넣게 되면 attractive는 굉장히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야. 매력적인 고객들의 방법 이게 뭐야? 매력적인 고객들의 방법이 아니라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 에 대한 방법을 갖다가 구상하는 것이 우리의 highest priority 최우선순위 이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attracting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 way는 way of ing 형태가 아주 뼈대가 굳어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고 계시면 더 편했겠죠. 그래서 way of ing 하는 것에 대한 방법 혹은 way는 그렇게 침을 뱉으면서 to 도하기 동사 원형 투부정사 수식을 되게 잘 봐줘요. 그래서 way 투부정사 그러면 할 방법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문장을 갈라주면서 문장 끄는데 뜻없는 애 중에 대절이라고 유명한 애 있잖아요. way 대절 대이야 라는 방법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걸 알고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way라는 형태의 여기가 아니더라도 전치사하고 명사 사이에는 해석상 오히려 동명사가 냅다 바로 뒤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의 분사보다 우세할 때가 많기 때문에 뭐뭐를 하는 것 이런 식의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은 이제 ABCD 보기를 보니까 Replace Supply Prepare Check If you are short 만약에 네가 단신이면 이거 아닌데 만약에 네가 삼등신이면 이거 아니라고 여기서 빈칸 앞에 short는 Be short of 비동사 short of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 대박이지 비동사하고 형용사하고 전치사 붙으면 이상하게 그게 동사 같은 역을 하더라 문장에서 그래서 Be short of 는 뭐뭇이 부족하다 바닥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담에 동사 같은 정신적 역할의 지주가 된 거지 너가 만약에 블랙 잉크가 부족하면 You can 빈칸 it with a blue or purple 잉크 카트리지 그러면 뭐 괜찮아 블랙도 어두운 색깔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파란색이나 보라색 잉크 카트리지로 빈칸 하면 돼 이런 식의 문장입니다 A를 place 대체하다 대신하다 교체하다 B의 supply 공급하다 보기수에 prepare 준비하다 보기수에 check 점검하다 아 나 정말 헷갈리네 블루랑 퍼플로 대체해도 돼도 되는데 블루랑 퍼플로 준비해도 돼 이렇지도 않나 뭘 전혀 안 그렇지 ABCD 보기 중에 A랑 B의 싸움이야 이건 무조건 근데 빈칸 뒤에 it이야 목적이야 아유 그럼 뭐 supply도 별로야 그래서 정답은 replace야 빠르죠 replace가 왜 정답이라고 우기면 저는 정말 딱 한마디밖에 못하겠어 문장의 맥락보다도 중요한 건 이것 때문이거든 제가 영작할 때 이걸 넣어놨잖아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replace A with B 그럼 check은요 check이요 해볼까요 check A for B 다시 얘기할까요 check A for B A를 B 때문에 점검하다 prepare은요 prepare for 아니면 prepare A for B 이게 나을걸요 내가 봤을 때 얘들은 for 이 더 좋아요 supply A with B 가능해요 근데 supply는 기본적으로 provide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provide A with B가 됐을 때는 A에게 with B를 제공하다가 되기 때문에 supply A with B가 돼도 뒤에 나오는 게 먼저 대상으로서 제공을 받는 사람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닌 것들끼리의 블랙 잉크하고 purple이나 blue 잉크끼리는 서로 대체되거나 교체되는 개념이에요 replace A with B supply A 여기는 사람들의 확률이 높고 prepare for 아니면 prepare A for B check A for B substitute A for B B 대신 A를 쓰다 순서가 거꾸로 돼가지고 convert A into B 이거 봐 다 바뀌어 convert A into B A를 B로 싹 꽂히다 바꾸다 개조하다 convey A to B A를 B한테 전하다 전달하다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확 변환하다 대박 많이 나오는 것도 그것들만 주로 써드렸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A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 동사가 타동사라는 얘기에요 목적어를 끌 수 있다 보니까 목적어 자리에 무언가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with나 into나 for이나 자기가 어울리는 세트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정답이 A가 돼요 괜찮죠? 그 다음 거 ABCD 보기 possibly possibility possibility is possible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뭐 뭐 뭐 스펠링이 다 possible인데 뭘 해석해?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에요 언제 다 읽어요 이거를 아휴 그냥 문법으로 풀어야지 빈칸 앞에 드림라인 소프트웨어 사의 새로운 버전 오브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주어구나 주어 뒤에 메이드가 메이크의 과거로 동사구나 is이 목적어구나 아 알았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오는 완벽한 문장 뒤에는 is나 마나한 자리니까 부사님께서 들어가야 되니까 ly가 부사로 끝나는 거니까 정답은 A로 가야지 이러고서 이제 엄청 깎이지 해석 때문이 아니라 빈칸 앞에 메이크가 뭔지 정리가 안 됐구나 메이크는 그냥 동사가 아닌데 얘는 5형식까지 되는데 저도 이런 형식을 말하는 건 정말 짜증나고 고리타분하지만 얘는 형식이 있는 동사인데 3형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5형식으로 출제될 때가 많은데 품사 문제일 때는 5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러고 말 끝나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목적어에 대한 상태 설명 목적 보어 목적 보호 역할을 제일 잘하는 품사는 일단 1등이 형용사님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2등이 명사님이 좋지만 명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빈칸 앞에 애랑 동의어가 서로 안 돼 버리면 마치 부등어 표시로 동의어가 안 되면 동격이 안 되면 오답일 때가 많아서 형용사로서 상태 설명할 때가 많지 부사에서 ly를 떼고 발음해 보면 possibly 얘가 형용사라서 정답은 D인데 5형식 동사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래요 그걸 안 하시면 나중에 헷갈려줘요 메이크 킵 뭐뭐한 거로 여기다 간주하다 딤 파인 컨실러 고려하다 렌더 뭐뭐하게끔 하다 뭐뭐하게끔 만들다 이런 느낌입니다 5형식이 가능한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 넣고 목적 보호에 형용사나 명사를 장착할 수 있는데 형용사가 더 유력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명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명사가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는 이 목적어랑 완전 동격이 안 되면 정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을 파시벌 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넣으시면 되겠죠 물론 메이크는 헤브나 렛다위하고 더불어서 왜 사역동사라 그래가지고요 뭘 시키다 의 느낌도 있는데요 사역의 느낌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목적어 넣고 그대의 목적보호가 동사 원형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역동사 메이크는 뒤에가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돼야 뭘 또 시키지 그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목적을 끌었을 때 메이크는 5형식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ABCD 보기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멋진 문제입니다 As the biggest semiconductor manufacturer in the industry 이 업계 이 바닥 분야에서 반도체 업체 제조업체 중에서 가장 큰 곳으로서 우리 Hacks Dwayne Industries 산업은 빈칸제의 the right 오른쪽이 아니다 명사를 쓰면서 권리 to dictate or modify certain terms of the agreement 계약서의 어떤 특정한 조항이나 약관 어떤 조건 따위를 dictate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동시에 그것을 혹은 modify 약간 변경하거나 수정 A의 commands 명령하다 명하다 보기 B의 consist 구성하다 보기 C의 deals 거래하다 다루다 취급하다 보기 D의 reserve 예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풀었는데 정답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강사라서가 아니라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ABCD 보기 보고 빈칸데 right야? 그럼 reserve지 전 이게 다예요 다시 이 문장 제가 영작해드린 문제입니다 저 영작할 때 정말 쓸데없이 영작했잖아 근데 빈칸데 the right right야? 그럼 reserve지 collocation입니다 이 문법은 collocation을 다른 말로 연어라고 합니다 동사 하나 명사 하나든 뭐든 짝을 이뤄서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게 토익뿐만이 아니라 영어 자체에서 너무너무 심하게 잘 어울려 궁합이 너무너무 대단해 아까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초반부쯤에 말씀드린 make a reservation reserve the right 권한을 갖다 권한을 보유하다 reserve the rights 권한을 갖다 주옥 같아 reserve the rights 권한을 보유하고 갖고 있다 영화 같은 거 엔딩 크레딧 쫙 올라가면 자막에 all rights reserved 모든 우리 저작권은 우리한테 기속돼 있다 이런 식의 느낌 reserve the right 정말 유명한 표현입니다 정답 완전 빠르게 뒤로 가잖아 근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기본적인 part 5 뼈대에 대해서 먼저 팁 드릴 때 문제 푸시는 시간 지구하기 이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게 참여하다라는 동사 participate 혼자 쓰여요 전지사 붙여요 붙여야 돼 right고 뭐 개미 한 마리도 못 끌어 자동사 애들은 반드시 빈칸하고 목적어 사이에 전지사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 걸 자동사라 그래 아닌 것들을 타동사라 그러고 근데 자동사 중에 정말 유명한 애가 얘잖아 구성하다 consist of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야 돼 그럼 빈칸 뒤에 여기 오버 있었잖아 아우 다 치우고 얘만 답이야 정말로 왜냐면 오브랑 다니는 애가 얘밖에 없어 4개 중에 근데 만약에 오브가 없잖아 얘만 별로야 일단 그 다음에 딜 혼자 뭘 써 딜 위드지 이렇게 자정사 외우면 빈칸 데 위드 있었으면 얘 주옥 같은데 없으니까 얘 엉망이야 지금 그럼 이걸 두 개 빼고 나면 commands 명하다 권리를 명령하다 보다는 권리를 보유하다 교육의 단어 뜻을 모르면 역시 대입이 안 되는군 리저브가 호텔 룸 같은데 식사할 테이블 예약하다만 되는 게 아니라 보유하다가 있구나 써놨잖아 짝을 지어 다니면 같이 외우면 스킬이다 짝꿍 어휘라고 얘기하면 스킬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위험한 거면 스킬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영어 자체에서도 너무 많이 쓰고 토익에서 너무 빈출로 나오고 그럼 이거 콜로케이션 연어는 연어는 문법으로도 정황이 될 수 있어요 스킬 아닙니다 reserve the right 투부정사 주로 많이 끌어요 뭐뭐 할 권란을 갖다 take가 취하다 라는 뜻이 있다 보니까 take measures take precautions 어떤 조치를 취하다 예방 조치를 취하다 조치는 취하다 잘 어울리죠 거봐요 make a decision 결정을 만들다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결정하다 make preparations make arrangements 둘 다 준비하다 reach agreement reach이니까 도달하다니까 합의점에 이르다라는 거니까 합의를 보다 그리고 raise questions 올리는 게 아니라 질문이나 의문사항을 제기하다 meet the deadline 마감기한을 맞추다 meet the requirements 요구조건에 부합하다 meet the needs 요구에 충족하다 너무 많이 나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위험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ABCD 보기 눈으로 보세요 퍼스트폰 갖고 장난 있는 대로 쳐놨죠 근데 얘들이 지금 다 동사가 가능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동사가 가능한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어 그만보자 A는 미래고 C는 미래인데 미래에다 해피피 붙어놨고 보기 B는 해스비니니까 현재 말려고 보기 D는 워즈니니까 과거고 이렇게 푸시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해요 결론서부터 보겠습니다 요거부터 봐요 제발 시제 말고 태부터 보세요 제가 넣을 건 고로 누가 넣어가던 동사입니다 맞죠 동사가 들어갈 차례예요 동사가 들어간 왜냐면 ABCD 다 동사니까 근데 동사는요 비동사 하나 ED라고 불려주는 PP 하나가 같이 쭉 써져 있어야만 동사는 수동이 돼요 비동사하고 PP 중에 하나라도 안 써져 있잖아 비동사 없거나 PP가 없거나 이러잖아 그럼 동사일 땐 전부 다 능동태로 보는 거예요 ING PP라고 하는 분사 싸움이 아니라 동사로 드실 때는 비동사하고 PP가 보기에 같이 한 줄에 있나 봐야 돼요 얘 비동사 없다 PP도 없어 능동입니다 얘 비동사 있어 빈 PP도 있어 ED 수동입니다 얘는 헤브는 있어 PP는 있어 근데 정작 비동사는 없어 능동입니다 보기 D 비동사 있어 그래 근데 PP가 아니고 ING로 끝나 능동입니다 결국에 A, C, D 싹 다 능동 보기 B 수동입니다 정답은 B로 갑니다 능수동의 싸움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능동태를 쓰려면 뭐를 퍼스폰 지연하는지 빈칸 뒤에 지연하는 행사 이름이라도 목적어가 나왔을 겁니다 목적어 있는 문법을 능동태 목적어가 소멸된 건 수동태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목적어를 안 쓰셨잖아요 그럼 이거 세 줄 읽기 전에 일단 수동태 골라야겠다 이게 기본입니다 능수동태를 풀어야 되는 문제를 시제로 풀리게 되면 더 오래 걸리고 정답률이 마구마구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요 문제 요거는 시험에 빈출이에요 아주 빈출인데요 일단 It is bingk on that 나왔습니다 근데 빈칸 앞에 이즈가 보이죠 이런 거 무슨 동사라 그래요 B 동사 근데 그 앞에 이즈이 보이죠 얘는 생긴 게 엣지 있잖아요 이뻐 애가 이뻐 애가 쬐끄맣고 소두에 이뻐 그래가지고 이즈은 그것은이라고 말할 거면 앞에 받아칠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받아칠 성분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즈은 아무런 뜻이 없는 가짜죠 다 주어 근데 이뻐서 그냥 주어 그럼 여기 대절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매복돼서 진짜 주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때 구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구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를 구는 거예요 비동사 뒤에 보호는 형용사니까 ABCD 다 형용사예요 그죠 근데 이때 구문 사이에 들어가서 형용사 부류 제가 책임질게요 거의 두 개로 압축이 됩니다 필수적인 거 아니면 분명한 거 써지다 말해 필수적인 거 분명한 거 That 이하는 진짜 너무 필수다 너 이거 하나 That 이하는 분명해 거짓말이 아니야 확실해 이거 하나 이거 말고 잘 안 나와요 이때 구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근데 이때 구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겨울은 필수적인 거 영어로 important necessary vital crucial mandatory imperative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분명한 거 It is clear that It is apparent that 혹은 It is obvious that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B하고 C를 빨리 소거하시는 게 좋아요 sensible 사리분별력이 있고 현명한 보기세 intimate 굉장히 뭔가에 친숙하거나 뭔가 친한 척하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친한 친숙한 뭐 어떻게 하라고 오답입니다 It is clear that It is imperative that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빈간대 every staff member 모든 staff 멤버들이 어? not은 이상하다 왜냐면 not은요 부정어인데요 동사 뒤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is not 줄이면 isn't 그죠? cannot 줄이면 can't 그 다음에 should not 줄이면 shouldn't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not은 뒤에만 동사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앞에도 동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 오타인가 이거 다시 NG 내고 찍어야 되나 아니요 일부러 뺀 거예요 이때 꾸문 사이에 필수 계열만 분명하면 안 돼요 필수 계열만이 대절 뒤에 짜증나게 자꾸 should를 없애요 야 어차피 대절 뒤에는 다 강압적인 내용 아니겠니 내가 이때 꾸문을 연결했는데 대디야는 안 봐도 뻔하지 강압적이잖아 너가 알아서 강압성을 부여해 줄래 이러면서 should를 생략해 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every step member should not disclose 인데요 그냥 not disclose 로 보여요 근데 clear은 그런 짓을 못해요 그럴 거면 낫앞에 동사 있었겠죠 이때 꾸문 사이에 아무나 들어가나 아니죠 근데 필수적인 계열의 important necessary vital crucial mandatory required essential imperative 이 정도 있고요 분명한 계열의 obvious clear sure apparent true 이런 거 있어요 물론 it is likely that 이런 식의 다른 표현도 있지만 먼저 요거 먼저 외우시기 바래요 필수 계열은 대절 뒤에 should가 생략이 돼요 예에든만 요건 안 되고요 그거 구별하시면 좀 더 빠르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정답이 괴로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하 이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in order to produce high quality vehicles 굉장히 품질과 우수한 품질 뛰어난 품질 정말 대태가 너무 좋은 비이크를 갖다가 생산하기 위해서 we should not 빈칸 on safety 우리는 안전 부분을 빈칸해서는 안 되지만 but we should also be mindful of the design and fewer efficiency 그러나 우리는 be mindful of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디자인 그리고 fewer efficiency 연료 효율도 aggregate 종합 종합하고 합산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좀 downgrade 강등시키는 건데 intimidate 위협하는 건가 compromise 양보하고 타협하는 건데 정답 A입니다 제가 써놓은 건 그냥 한 줄만 써놨습니다 compromise on safety 절대 안전 부분을 포기하다 포기하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not compromise on safety not이 붙어야지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구라는 게 아닌 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compromise는 자타 동사를 혼용할 수 있는 되게 어려운 애지만 compromise on safety 뼈대가 굳어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등급이나 예의 지위 위치 따위를 강등시킨다 라고 하는 다운그레이드는 생각보다 safety라고 하는 게 어떤 지위성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safety를 강등시킨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괜찮아 보이셨겠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compromise로 가게 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걸 마치 collocation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뭐 make a reservation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세트처럼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빨라지고 문제 푸는 게 좋아집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또 abcd 보기 눈으로 보시면 이번에 abcd 보기는 음 어? 빈칸 뒤에 콤마 있죠 이제 저한테 조금 적응이 되셨을 거다 라는 판단하에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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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가겠습니다 왜 저래 또 왜 그러냐고요 콤마 있어서요 콤마돼 주호동사 있더라고요 주호동사 있는 완벽한 문장 앞에 콤마를 달고 나왔다 제약을 받았군 야 니가 접속사도 아닌 게 왜 또 문장 앞에 나오냐 콤마 붙이고 나와야지 수시곡으로 나왔군 근데 where is 뭐뭐 반면에 얜 접속사인데 앞뒤에 상반된 내용을 끌어봤자 where is는 접속사야 접속사는 완벽한 문장을 끌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 두 개 끄는 건 일도 아닌데 얘가 왜 콤마 비란데 given 뭐뭐라는 걸 주어진이 아니라 뭐뭐라는 걸 감안하여 이런 뜻인데요 given that 이라고 해서 that을 붙이면 접속사지만 given을 떼버리면 순간적으로 전치사 역할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전치사가 왜 주어동사 앞에 나오죠 그럴 리가 없죠 전치사는 그냥 단어만 끊어내죠 오답 notwithstanding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는 부사 겸 전치사입니다 근데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을 때 부사보다도 전치사스러운 역할을 좀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익에서는요 콤마 앞뒤의 내용이 반대 느낌이라면 so 그래서 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t present 보세요 전치사의 괴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전치사하고 형용사나 전치사하고 명사나 하여튼 모든 간에 관용어구처럼 뼈대가 굳으면서 전치사 하나 어휘 하나가 붙어서 부사랑 똑같아지는 용법이 있거든요 at present 지금 현재 presently 똑같습니다 in person 직접 personally 똑같아요 on average 평균적으로 averagely 똑같아요 on occasion 때때로 가끔 occasionally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얘를 넣은 이유는 presently 라고 하는 걸 넣은 거랑 똑같아요 현재 우리는 모든 거를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업무 향상을 더 시키고 set of the art 최신식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이게 무슨 구닥다리 같은 행동이야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정답은 at present 제가 정답이 됩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ABCD 보기 공통점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죠 보기 A의 preventable 예방할 수 있는 보기 B의 argueable 논쟁적인 건가 논쟁을 좋아하는 건가 주장하는 건가 eligible 책임 있는 건가 자격 있는 건가 자격이죠 보기 D는 vulnerable 무엇에 취약한 얘가 답이에요 왜 저래 또 찍기 싫으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빈칸 앞에 B동사 있어서 그래요 빈칸 뒤에 전치사 넣으셨잖아요 뭐뭣에 흥미있는 B interested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B interested in 이런 거잖아 얘 얘 이런 거라서 그래 B 빈칸 이런 것처럼 B동사 하나 형용사 하나 전치사 하나가 붙은 서술적인 세팅이 됐을 때는 그 형용사가 더 이상은 형용사 역할이 아니라 문장 내에서는 동사와 같은 역할의 해석을 유발을 해요 이건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저는 형용사 4개 중에서 2하고 어울리는 거 눌려가다 보니까 vulnerable 밖에 안 보이는 상태예요 제가 알기로 얘는 40이거든요 B eligible for 안 돼요 A랑 B도 2하고 안 어울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B eligible for 말고 B eligible 2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보셨을 수도 있어요 투 부정사로 B eligible 2 더하기 동사 원형은 있는데요 B eligible 2의 전치사 2는 아니에요 이렇게 뭐뭇에 취약한 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뭐뭇에 취약하다 그러면 be vulnerable 2 완벽한 세트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들이 보통은 어떤 대기업들에 비해서 경제 위기에 이런 거에 더 취약하다 이런 해석입니다 캡처 뜨는 거지 일단 be vulnerable 2 뭐뭇에 취약하다 be consistent with 뭐뭇에 일치하거나 인부치면 불일치하다 be familiar with 뭐뭇에 친숙하다 be acquainted with 익숙하다 똑같아요 벌써 잘 안다 be exempt from 뭐뭇으로부터 면제 되다 be eligible for 뭐뭇에 대한 자격이 되다 be subject to 뭐뭇 되기 쉽다 be susceptible to 뭐뭇 할 확률이 높다 뭐뭇 되기 쉽다 비슷해요 be commensurate with 뭐뭇과 일치하고 비대하고 상응한다는 느낌 이렇게 다녀요 이런 걸 잘 정리하시기 바래요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eligible 2는 투부정사 2예요 그리고 9번 문제 ABCD ED 깔맞춤 똑같아 그죠 비동사 뒤에 ED 역할으로 PP로 들어가서 BPP 수동태 세트가 된거지 근데 magnified 확대된거 released 공개되거나 발표된거 wounded 뭔가 부상당한거 그 다음에 stipulated 뭔가 명시된거 clearly 명확하게 빈칸되어 있어요 이 첨부된 파일에 거기만 읽어도 돼 명확하게 발표거나 명확하게 부상당했거나 명확하게 확대된거보다는 명확히 명시가 되있어 clearly stipulate는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계약서나 문서같은 것에 명시된 내용을 얘기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동사고요 그 stipulate를 갖다가 clearly 수식을 받게끔 하는거는 아주 빈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세트도 정리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8번 8번의 ABCD 보기가 다 LY로 깔맞춤이 되어있어요 부사죠 근데 ING를 시작하는 구문이니까 뭔가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앞에서 알려드렸던 그런 좀 어려운 구문으로 변형됐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ING가 있든 말든 일단 원래 동사가 해부나 해수였을거에요 그리고 뒤에 비동사의 PP 형태 PP가 나온거에요 현재완료 시제입니다 현재완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해온 일을 얘기를 해요 계속 해온 일을요 보통 다른 문법도 되는데 그 계속의 의미가 되게 세요 그래서 현재완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쫙 해온 거다 보니까 거사를 쫙 벌렸잖아 부사가 그러면 현재완료를 수식하는 부사는 말 그대로 시제를 벌린 부사는 시제를 책임지는 부사가 정답 중에 제일 높아요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오는 느낌을 제일 많이 주는 게 누구에요 아껴서 절약하여 sparingly 거 봐 단어 모르면 대입하는데 susceptibly 뭔가 확률성으로 뭔가 할 것 같다는 느낌의 확률성이 좀 더 있는 단어죠 susceptible 아까 배운거죠 바로 앞에서 permissibly 뭔가 허가되어 허용되어 이런거죠 consistently 무슨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쭉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해온 일을 유발할 수 있는 건 consistently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완료를 잘 꾸미는 대표적인 걸 제가 좀 써드렸는데 consistently 일관되게 쭉 traditionally 전통이니까 오죽 긴 세월 동안 since도 부사가 되거든요 전치사 접속사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뭐 이래로 당연히 과거에서 현재까지 끌죠 so far 지금까지 쭉 for a long time 오래 시간 동안이니까 해온 거죠 그 다음에 for the last five years 지난 5년간 over the last 10 years 지난 10년간 그럼 해온 일이야 그 전에 때려친 일이 아니라 그 동안 해온 일이야 ever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그럼 미국에서 계속 있어 왔니 이게 아니라요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ever만 독특하게 경험을 강조하는 현재완료시대로 바뀌면서 경험 강조하면 어떻게 돼 미국에 가본 적이 있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recently 최근에 lately 최근에 비슷한 뜻인데요 최근에란 뜻이다 보니까 최근에 얼마 안 지난 따끈따끈한 과거잖아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 안 지난 따끈따끈한 과거를 강조할 때도 현재완료를 쓰다 보니 얘들은 과거 CJ도 잘 어울리지만 현재완료랑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얘가 많은 새로운 계약을 떼는 걸 책임을 져왔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9번 ABCD 보기가 LY로 깔맞춤이 되어 있어요 LY로 다 똑같이 깔맞춤이 되어 있는데 빈칸 뒤에 Reliant ANT가 붙어 있고 ANT나 ENT로 끝나는 걸 형용사라 그래요 그리고 빈칸 앞에 빈이 있으니까 비동사죠 비 형용사 사이를 벌려서 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사는 여기서 얘 하나 꾸밀려고 들어갔을 거예요 RELY ON DEPEND ON 에서 보여주자시피 의존하는 애들은 꼭 그렇게 ON이 붙어요 근데 의존적이란 뜻의 RELY는 좀 한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너는 그렇게 의존하냐 얘가 맨날 이런 느낌으로 약간 안 좋은 느낌을 강조하면 할수록 정답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빈칸 뒤에 세 줄을 읽으시는 것보다 얘를 더 한심하게 만들 게 뭔지 뜻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정답률이 높고 문제 푸는 게 빨라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1등은 얘예요 HEAVILY 너는 해도 해도 너무 심하게 의존한다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정답됩니다 나오면 두 번째 너는 애가 대안이 없냐 어떻게 그거에만 의존을 해 SOLID SOLID RELYANT 그러면 너무 그것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한심하죠 정답입니다 CLOSELY는 가깝거나 면밀하게 REMARCABLY는 엄적이나 공적 공로 따위가 눈에 띌 만하게 관목할 만하게 좋은 뜻이에요 주목할 만하게 Necessary 반드시 필요하게 필수적으로 의존해왔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소셜미디어에만 의존해왔잖아 너무 그거에만 의존했잖아 다른 방법이 필요해 우리는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죠 Part 7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art 7 3중 지문 하나만 다뤄드릴 건데요 3중 지문이 글쎄요 3중 지문 하나를 제가 다룰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근데 이게 이제 특강이다 보니까 또 한 4시간 하고 이러면 아무도 클릭을 안 해 너무 길어가지고 3중 지문 딱 하나를 보여드려도 약간의 독해는 읽는 부분이 정해져있다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난 원래 독해가 느리다 독해가 느린 게 아니라 어휘이 편한 Paraphr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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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고요 Paraphrasing이요 그거는 우리가 저기 조만간 다시 한번 Speak About 해요 Speak About이 뭐예요 대화를 나눠봐요 보기 질문 이 사람들이 뭐한다 그랬는가 거기서 정답 Speak About 하기로 했다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Discuss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요 단어를 다시 바꿔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짧든 길든 지문에 써져있는 거 내용을 그대로 통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변환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단어 변환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지문을 잘 읽었어도요 ABCD 보기 중에 이 보기에 있던 이 단어가 이 말이구나라는 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틀려요 문제를 하나하나 다 읽고 순서에도 풀고자 하는 집념 이 깔끔함 정말 깔끔한 진열 상태 집에 가면 양말도 깔맞춤 딱 돼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태라 아예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지저분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를 이 문제 풀기 전에 안 내려가 왜요 문제끼리 유기성이 없는데 왜요 다 다른 거 물어보는데 지문을 요약해서 보는 건 위험하다 내용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까 사회비 스킬이다 아니요 지문은 딱딱딱 헤드라인성으로 중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빼놓고 아닌 걸 이제 그렇게 읽어서 찾아야지 슬프다 뒤에 몇 지문씩 시험장 가면 늘 찍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많이 알려드린 파트 5를 아까 제가 하는 것처럼 문법의 힘 품사 수일치 전치사 콜로케이션 이런 걸 이용해서 필사적으로 더 단축을 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단 한 지문을 풀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 변환이 심하니까 동의어 정리를 필수적으로 하시고요 모든 글은 옛날에 그 구술도 그렇고요 논술 시험도 그렇고요 설언과 결론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설언과 결론을 반드시 먼저 읽으시고요 각 문단의 첫 줄 알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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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짜금짜금한 문단들의 첫 줄을 읽음으로써 더 내용은 잡기 돼요 잡기 쉬워져요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 시간을 참아 드리기 쉽지 않으니 이게 지금요 이거는 이제 공식 실전서에서 발췄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풀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봐봐요 186에서 900이니까 이게 3중이야 지문 하나 지문 툴 지문 셋 어떻게 할 건데 이거 하나 오늘 딱 풀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상 뒤에 이제 186, 187, 188, 189, 189, 189 이거요 제가 장담하지만 186번 What activity can be customized? 어떤 activity가 커스마해서? 찾아야지 읽고 읽고 정말 사람이 피폐함이 이런 걸까? 사람이 정말 무기록한 게 이런 걸까? 너무 시간 오래 걸려요 너무 그래서 제가 정말 강추드리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지금 표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죠? 표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다 읽으시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그죠? 표에서는 기본적으로 표의 상단에 써져 있는 기본 정보 모든 그런 서론이 중요하니까요 맨 마지막에 하단 부분도 꼭 읽으시고요 이게 질문의 정답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읽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표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정보들이 개관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가로라든지 자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별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세 번째 노트 이게 공책이 아니고 주목 이런 게 나오면요 이 주석사항에서 이러한 부분의 기호에서 굉장히 많은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근데 저는 문제를 하나하나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문제가 다섯 문제가 다 다른 정보를 나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필요한 부분을 먼저 지문에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읽은 내용하고 맞는 게 있으면 저는 정답을 넣어버려요 그냥 나머지를 갖다가 찾지 않고요 대신에 저는 동의하고 연습이나 이런 걸 좀 했기 때문에 바뀌는 걸 똑바로 바뀌었다라는 범위 내에서 괜찮으면 저는 답으로 넣어버려요 그리고 안 되면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가서 찾는 거지 다 읽히지 않아 이 모든 액티비티들은 10시에 시작한다 로비에서 알겠습니다 행사가 있군요 맨 마지막 이 행동의 액티비티에 등록하시거나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게스트 서비스 데스크로 가라 알겠습니다 요일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날 행사진 쫙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별표라든지 가로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건 요거밖에 없네요 보죠? 보이죠? 목요일날 하는 수업이에요 Lessons can be tailored Tailored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재단하고 양장하는 게 아니고요 Tailored는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객 맞춤형으로 To include vegetarian recipes only Vegetarian 레시피를 갖다가 만드는 그 부분에만 포함시켜서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Tailored가 가능하다 요리 수업인데 목요일 수업은 Tailored이 가능하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이메일이구나 골뱅이 골뱅이 있는 이메일은 반드시 발수신자 글 제목 글 쓴 날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스트 서비스 스태프한테 지민 최연이가 글을 썼어요 글을 쓴 날짜는 2월 7일이고요 글 제목 좀 봐 나 미치겠다 정말 주옥 같아 이메일하고 편지 글은 제목 자체가 글의 목적을 그냥 거의 한 70% 담을 때가 너무 많은데요 업데이트는 Part 7은 단어가 다 바뀌니까요 업데이트는 뭔가 최신 정보로 바꿈이란 뜻이기 때문에 변경이란 뜻이에요 최신 정보로 변경 변경할 사항이 있군 원래 스케줄표가 나오면 스케줄표 같은 거에서 꼭 바뀌는 게 있더라 근데 그 바뀌는 게 뭐가 바뀌냐면 강연자 이름이 바뀔 때도 있고 요일 바뀌고 바꿔치기 하고 장소 바꿔고 맨날 이래요 맨날 그래서 업데이트 Hi all 모두들 안녕 짧으니까 이거는 보통 저는 글을 읽을 때 서론의 한 두 줄 끝에 결론의 두 줄을 먼저 읽거든요 두 줄 두 줄 다 읽으면 다 읽어 얘는 그래서 짧게 읽어볼게요 I need to update this month's program guest activities 이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돼 제시카 아그바야니 언니랑 세라 왕 언니가 will be away 어디 간대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그래서 I will 내가 그래서 제시카 아그바야니 언니의 액티비티를 대신 땜빵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톰 오빠가 톰 오빠가 사라 언니 거 대신할 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2월 10일에서 16일까지 everything will return to normal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2월 17일서부터는 근데 제시카랑 사라 언니가 돌아오면 그 전까지만 내가 땜빵 해볼게 이럴 줄 알았어 글 쓴 사람 다시 한번 확인해 지민 최 언니가 제시카 아그바야니 언니 걸 대신할 거야 그리고 톰 오빠가 사라 언니 걸 대신할 거야 이렇게 바뀌어 강연자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은 커멘스구나 웹사이트에 고객이 남긴 논평글이야 언제 달궈 이거를 하단에 정보 먼저 볼게 오늘 날짜는 3월 3일인데 이거를 쓴 날짜가 아니고 체류한 날짜 그 호텔에 숙박한 날짜가 2월 10일에서 16일이래 대박 아까 중간 지문에서 2월 10일에서 16일 있었는데 두 지문 연계형의 시초군 두 지문 연계형은 뭐냐면 3중 지문이나 2중 지문 같은 다중 지문에서 한 지문만 보고 정답 나오는 게 아니라 위아래 지문 같이 교집합 찾아내는 거야 똑같이 겹치는 숫자 똑같이 겹치는 사람 이름 근데 두 지문 연계형의 1등이 누군지 알아요 어떤 지문이든 간에 두 지문 연계 이상으로 지문의 여러 가지를 공통정보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숫자야 그 다음에는 머리가 큰 사람 이름 같은 고유명사고 두 번째 지문 중간 지문 자체가 사람 이름 막 왕 나왔고 그 다음에 숫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연계형의 시초야 2월 10일에서 16일까지 두 번째 지문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지 강연자가 바뀌었어 제시카 언니를 대신하는 게 지민채 언니 그 다음에 사라 언니를 대신하는 게 탐오빠였다고 근데 그 기간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기간에서 행동을 했어 그러면 강연자가 바뀌었을 때 강연자라고 뭐라 하지 강사가 바뀌었을 때 했구나 강사가 바뀌었을 때 이 액티비티 했구나 그걸 하나 보고 자 처음에 한 도와줄 볼까 My family and I had a pleasurable 굉장히 즐거운 스테이를 했어요 We enjoyed the activities you had scheduled 정말 즐거웠어요 And I would like to give my compliments 칭찬드리고 싶어요 되게 좋았나 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먼저 읽어야지 Finally 마지막으로 My son and daughter 우리 아들하고 딸이요 had great fun with Mr. 칼레나 칼레나 오빠 사람 이름 머리 큰 사람 이름 또 두 질문 연기요 칼레나 오빠랑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 그래가지고요 putting his lessons to use when we travel on holiday to Morocco next year 내년에 모로코 갔을 때 얘들이 제 자식들이요 칼레나 오빠한테 배운 거를 그대로 접목해 보겠대요 이왕에 냄새를 맡은 거 사람 이름 찾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이름하고 숫자가 나오면 두 질문 연기요 나온다니 저 문제 몰라요 근데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칼레나 오빠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케코아 칼레나 그럼 마지막에 체류했던 고객이 즐겼던 행동에서 우리 아들하고 딸이 정말 좋아했던 강사 이름이 칼레나 칼레나 씨가 가르치는 건 칼레나 씨가 가르치는 건 surf the waves 파도를 타는 거 surfing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그거 하나 잡았고 그 다음에 제시카 아그바야니 아까 중간 이메일에서 제시카 언니가 2월 10일에서 16일까지 뭐라 그랬더라 어디 간다 그랬어 그래서 제시카 언니를 땜빵한 사람이 중간 지문 발신자 지민 채였지 여기가 지민 언니로 바뀌었고 나 지금 까먹을까봐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뭐였더라 사람 이름 중에서 사라 언니 있었는데 사라왕 언니도 아까 탐업바로 바뀌었어 중간 지문에서 맞지 중간 지문에서 탐업바로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다 2월 10일에서 16일까지야 그 다음에 아까 요거 가로 안에 있던 거 목요일날 수업만큼은 레슨이 테일럴드가 가능해 야 정답 나오나 봐야지 이게 실제 시험장 가면 여러분 이거는 pdf 이런 파일을 제가 이렇게 뚱뚱하게 늘려 놓은 거잖아 뚱뚱하게 늘려 놓은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한 페이지 같이 보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서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화면에서 강의 중이라서 그래요 어떤 액티비티가 커스터마이즈 되냐 정답 나왔지 뭐 커스터마이즈 동의어가 테일러리거든 이렇게 동의어 모르면 힘들어 커스터마이즈하고 테일러리 둘 다 맞춤형이거든 아까 가로 안에 써있던 거로 맞춤형 수업이 몇 월일인지 기억나 미리 읽어놨잖아 목요일이야 Thursdays 액티비티 아까 매주 목요일 Every Thursday 옆에 가로 안에 있었잖아 그래서 D야 이메일의 목적 난 제목밖에 기억 안 나 봐봐 하잖아 이메일 제목 업데이트였어 근데 업데이트가 뭔 뜻이라고 그랬지 변경 그러면 변경의 느낌의 동의어는 뭐야 Make Changes 일정의 상의 변경이 있는 게 맞아 날짜와 요일 시점을 바꾼 게 아니라 강의하는 사람 강사 이름이 바뀌었어도 어쨌든 그 일정표 스케줄의 일정만 되는 게 아니라 일정표도 되니까 표에 변경을 준 거죠 시 맞아 보이죠 빨리 풀리는 거 88번 동의어 좀 이따 볼게요 못 찾았어 Who taught the course enjoyed by miss 토이바넨 언니하고 도럴이 즐겼던 수업 헷갈리네 왜냐면 아까 도럴 앤드 선 선 앤드 도럴 아들하고 딸이 같이 즐겼던 거는 칼렌 오빠의 아까 첫 번째 짐을 찾아보니까 서핑하는 거였는데 도럴하고 이 글을 썼던 마지막 평론 썼던 토이바넨 언니이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어디 볼까 있으신 고객님 이름이 토이바넨 씨예요 여기다 코멘트 쓰신 분이 근데 이분이 얘기한 거에서 초반에 세 줄하고 세 줄 읽으니까 기억이 안 읽어지죠 여기 말고 없었죠 그죠 이렇게 남는 문제 있어요 저도 서론과 결론 읽으면 근데 도럴이라는 단어를 키포인트로 찾을게요 저는 ABCD 보기를 찾는 것보다는 질문의 끝 단어를 찾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해요 찾았다 My daughter and I truly enjoyed learning how to make flower gardens Garlens가 이제 화환이거든요 꽃 화환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나랑 내 딸은 꽃 화환을 만드는 수업이 뭔지 찾아봐야겠어요 아까 칼레나 오빠에 대한 거는 Searping 하는 거였고요 Flower Gardens 볼까 여기 있다 Flower Gardens 두 질문 연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Flower Gardens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죠 제시카 아그바야니 근데 제시카 아그바야니 언니가 아까 출장 간다 가서 지민 최 언니 중간 지문 발신자로 바뀌지 않았나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미스 최 두 번째 이메일 발신자로 바뀌어야지 아그바야니 넣으면 안 되지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괜찮죠 근데 이 보기를 잘 봐 놓으세요 이렇게 짧은 사람 이름 같은 짧은 보기가 두 질문 연계형으로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표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찾아야지 이러면 큰일 나요 두 질문 연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사람 이름이나 ABCD 보기가 짧은 숫자 이런 거는요 그래서 마지막 거 토이바넨이 방금 마지막 코멘트 쓰시는 분인데 Children이니까 요번에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하고 딸이 아니고 Son 아들하고 Daughter 이건데요 아까 Son하고 Daughter이 즐겼던 게 칼렌오빠의 수업이라고 했었고 우리가 칼렌오빠 수업 찾았을 때 Surf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Go Surfing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이제 요것만 풀면 돼요 정답이 이미 노출이 된 게 좀 짱나긴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코멘트 폼에서 Skip이라는 단어가 뭐랑 똑같는가 Skip의 뜻을 아시면 사실 정답은 이거밖에 안 돼요 Skip은 생략하다의 뜻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생략할 수밖에 없었어 막 꼬르륵 소리가 천둥 소리 나 창피해 그럼 남자친구가 너 왜 그러니 오늘 천둥 소리 나니 나 아침을 Skip했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Skip은 생략하다 놓치다라는 뜻이지 왜 또 빚쟁이로서 돈을 갚았어 Look over, 검토하다, jump, 도약하다, 합디다 큰 역변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해도 위험성이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찾아는 볼게요 근데 Skip을 갖다 보면 I had to skip the activity 워키모터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액티비티는 제가 스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액티비티를 점프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점프는 그냥 점프하는 게 건너뛰다 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보다 점프는 도약하다 이렇게 딱 뛰다 이런 느낌이라서 미스가 좀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3중 질문이 원래 제일 오래 걸리는 질문인데 두 질문 연계형이 두 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ABCD 보기가 짧고 간결한 사람 이름이나 숫자 보기 같은 게 좀 더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보통 질문 자체가 indicate 아니면 저거 있죠 suggest about 이런 거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indicate, suggest about이 뭐냐면요 suggest about, 시사하다, 암시하다 제안하다 아니고요 indicate, 시사되고 암시되는 거, 추론이요 이 추론 계열도 두 질문 연계형이 많아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문을 봤을 때 서론과 결론 위주로 먼저 요약해서 읽는 연습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한 방에 되진 않아요 나한테 낯설수록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7을 많이 못 가르쳐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5에 굉장히 많은 팁을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7도 이렇게 저처럼 서론과 결론 위주로 먼저 잡아서 읽으시면서 사람 이름하고 숫자 나오면 순간 다른 지문에도 그 숫자랑 사람 이름이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교집합을 찾는 그런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래요 여기서 이제 바로 앤시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2하고 3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죠 앤시는 앤시처럼 길게는 못 다룰 것 같아요 시간상 그래도 간단하게 팁을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로 앤시 구경해 보도록 하죠 네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7번에서 31번까지 25문항 출제되는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간을 걷어서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파트입니다 파트는 공부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실제 강의를 하는 파워트웨그 수업에서 이 파트 2가 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싫어하기도 하죠 우리 학생들은요 제가 또 화를 많이 내니까요 또 여기 명상 속에 제 모습은 또 그닥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아우 실제 수업은 막 호랭이 같은 수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파리죠 완전 그런데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정말 굉장한 배신감에 치를 떨지도 몰라요 그러나 파트는 단기의 점수를 내기를 원한다면 다 들으려고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들어서 다 맞출 거면 정말 리스닝이 어죽 잘 될까요 그런데 리스닝이 되게 잘 되시는 분들도 요새 토익의 파트는 오답을 소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게 우회성 정답이라고 하는 정말 짜증나는 게 나왔어요 우회성 정답이 한두 문제면 잘 되질 않아요 우리가 진짜 시험장 갔을 때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어떤 달은 7, 8개가 막 귀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우회성 정답은 후 이걸 들었을 때 아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사람 골라야지 사람에 대한 얘기가 토시 하나 안 들어가도 후의 정답으로 주옥같이 들어가는 어떻게 이런 게 답이야? 이게 우회성 정답이에요 시험장 갔을 때 정답 코드 3 A 듣고 나서 아유 정말 A 너무 이상하다 B 듣고 나서 어이구 세상에 엉망이야 C 듣고 나서 어 얘도 엉망인데 사람의 충격과 공포 어쩌라는 얘기인지 여기서 길을 잃어 그럼 내가 길을 잃고 뭘로 하지? 그 순간에 넘버 12 이러면서 또 나와요 최악이죠 그래서 우회성 정답이 되게 극강이야 난이도가 그렇기 때문에 A, B, C 세 개의 보기 중에서 여러분 파트는 A를 듣고 나서 아유 너무 아니다 B 듣고 아유 엉망이야 그러면 C 듣고 나서 좀 별론데? 그럼 걔 답으로 하세요 좀 별로인 애를 덜 이상한 거 답으로 하시면 돼요 질문은 짧은 질문이든 긴 질문이든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장은 앞쪽과 끝 쪽에 배치도가 되게 높아요 끄더위를 통해서 질문자가 원하는 질문에 키포인트가 핵심이 취해질 때가 많고요 앞에 쪽에 의문사 Who, where, when, what? 막 다 나오고 주어 나오고 CG에 나오고 막 앞쪽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한 두어 덩어리 제일 끝에 한두 단어 위주로만 요약해서 듣는 방식을 굉장히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중간 부분은 문장이 길어질수록 내가 듣자마자 정말 이렇게 욕 나올 정도로 빨리 까먹은다는 인체의 신비를 경험할 정도로 너무 빨리 까먹고 그런데다가 중간이 연음이 심해가지고 원어민들이 말을 할 때 빠를 수가 있어요 중복 발음과 유사 발음을 최대한 소고하세요 중복 발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두 번 재탕했다는 얘기예요 질문에서 들었던 단어인데 분명히 그런데 ABC 중에 어떤 보기에 그 단어가 똑같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질문에서 rain, 비를 들었어 그런데 보기에 얘가 rain 이렇게 됐어 그러면 별로라는 얘기예요 아예 오답이라 보기는 힘들지만 정답률이 많이 떨어져요 유사 발음은 아예 오답이에요 이거는 재탕이 아니라 비슷하게 들리는 소름 끼치는 비슷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뭔가 물이 똑똑 떨어진다는 느낌의 배수진처럼 물이 떨어지는 drain을 들었는데 보기에서는 rain, 비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거 있죠 contract, 계약서를 들었는데 보기에서는 contact, 연락하는 걸 듣고 이런 식으로 말장난, 언어, 유희, 마법사 비슷한 발음 최대한 치우셔야 돼요 듣자마자 어? 이러고 치워야 돼요 어울리는 질문은 유치원한 연습을 병행하세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답을 듣고 나서 정답을 골랐어요 그러면 정답 고르는 데만 치중하시는 분들은 답을 맞춰놓고서는 볼 것도 안 보고 리뷰도 안 해요 이렇게 쉬운 건 뭘 나머지 오답이 뭐로 물어보면 정답이 될 건지에 대한 유치 연습을 반드시 병행하심으로써 동시에 많은 문제에 정답을 고르는 패턴의 힘을 강화를 하시기 바라요 발둔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제 800 교환 강의 제 파워토익 800 플러스 달성 강의에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일단 실제 시험은 7번에서 31번까지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번호 마킹에서는 제가 했던 강의에서 나왔던 연습 문제 2번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청취를 해보고 우리가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청취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은 부분에서 분명히 들었던 내용에서 무주를 시작했던 질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기가 안 되고 아무것도 적을 게 없다 보니까 기억이 아예 안 나요 기억이 그죠? 정답은 뭘로 하셨어요? B로 하셨나요? B로 하셨으면 잘 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강과된 부분인지 다시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기억력이 흐려지는 게 발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듣는 연습을 하시면 힘들다고 생각해요 앞뒤 위주로 추리면서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오답을 소거하는 패턴의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앞뒤 추려보세요 Would you like to join our gathering this Friday?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 Would you Friday? 이 정도만 할게요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자 A서부터 틀어보죠 A Let me contact her this weekend 보기에 이가 오답일까요? 정답일까요? 오답이에요 근데 보기 얘기가 왜 오답이죠? Let me contact her this weekend 이것 때문이에요 문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걸 딱 하나 추리는 연습이 자꾸 돼야 돼요 자꾸 들으면서 번역하고 의미적으로 가지 말고요 할이 누구야? Would you? 라고 봤으면 you에 대한 대답은 I가 하는 건데 할이 누구야 그 여자가 이렇게 인칭 대명사 갖고 장난치고 이러는 건 되게 빈출이에요 C You should check my schedule first 보기 B가 I should check my schedule first 원래 schedule이라고 하는 일정을 원어민들의 영국인들은 schedule이라고 발음해요 근데 저는 정답보다 오답에 관심이 깊어요 C도 한번 확인해보죠 C Sure you can Sure you can 이렇게 얘기했죠 Sure you can 망했죠 Sure 여기까지는 좋아요 Would you Could you의 질문은 Sure 좋아요 근데 Sure you 이해 망했지 서로 you야 Would you 라고 보면 you의 대답은 누가 해요 I가 해야 되는데 Sure you can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답이에요 확인해보도록 하죠 질문은 원래 이거였어요 Would you like to join our gathering Gathering은 모임 같은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모임에 함께 하시겠어요 Let me contact her this weekend 오답 보기 B는 I should check my schedule first 그걸 영국식 발음 쉐죠 제 일정부터 확인하고요 보기에는 Sure you can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는 Sure이 괜찮아 보여도 막상 이렇게 주어가 일치가 안 되거나 장난을 치면 오답으로 오답으로 낙인 지켜버려요 그래서 키포인트로 노트에 정리하실 때는 딕테이션으로 다 적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나씩만 이렇게 추리시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는 정답이 B가 맞다고 생각해요 약간 튕기는 거죠 도도함 그 Gathering 함께 하시겠어요 스케줄부터 한지 먼저 확인해볼까 이제 이런 느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이제 진화시켜서 다른 것도 하나 들어보면서 우리가 잘 되나 좀 해보죠 그 다음 거 들어볼게요 일단 들으셨고요 일단 들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앞뒤 위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정답은 뭘로 나오셨어요 정답은 A라고 나왔을 건데 How long 이게밖에 기억이 없는 거죠 근데 how long밖에 기억이 없으면 안 되고 다른 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A가 정답이면 How long will it take to look over this document 앞뒤 위주로 일단 추려요 그럼 how long will it take 물결을 날리고 물결을 날리고 끄덕이가 뭐였어요 이렇게까지는 추려요 앞뒤에 항상 추리세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 How long은 얼마나 길게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라는 뜻이죠 자 우리는 정답 고르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요 오답도 치울 거예요 A About two hours 얜 답이지 About two hours 두 시간 정도 기간이니까 근데 B가 왜 오답인지 머릿속에 지금 없죠 저는 있어요 거기 B가요 at 어디 어디 장소가 나왔어요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왜 그래 답이야 이렇게 연습이 돼야 돼요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거가 없어지면 안 되고 계속 지고 있는 게 좋아요 특히나 오답은 B 확인해보죠 보기 C도 at the convention hall이었으니까 보기 B는 안 어울리잖아요 지금 근데 보기 C도요 at 3이고 뭐고 시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by this Thursday at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듣고 나서 이러지 말고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요 어울리는 질문을 유출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기 바래요 애터하기 장소가 나왔으니까 아우 아니지 이러지 말고요 집에서 리뷰하실 때 아 얘는 외열이 낫지 않나 그래야 외열에 정답 맞춘 효과가 있어요 그래야 실제로 이미 알아도요 알고 계신 거라도요 이거는 이번 주 목요일 3시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딱 떨어지는 시점이죠 시점은 기간하고 달라 이런 말장난을 버틸 줄 알아야 되고 이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 그러면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언제까지라고 물어봐야 돼 그럼 언제면은 질문이 뭐지 when 이렇게 연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노트에 쓸 때도 깔끔하게 오답의 키포인트 핵심만요 이런 식으로 추린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울리는 질문을 이렇게 유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A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그 다음 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앞뒤 위주로 하고 오답을 고르는 데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는 마음에 드는 걸 자꾸 고르려고 하시면 더 어려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오답을 한번 소거해보죠 저는 정답을 고르고 싶지가 않고요 오답을 고를 거예요 근데 시작 의문사는 when이 맞아요 근데 사실 웬만 들어도 A는 확실히 오답이에요 그리고 B는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C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잘한다고 인정하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ABC에서 C를 듣고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이미 C부터 아유 C 듣기 전부터 아유 C야 여기에 새까맣게 막힌이 들어가요 C 듣기 전부터 이게 오답을 잘 고르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copy machine on the second floor이었는데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technician이 오는 이유가 세컨드 플로어에 있는 copy machine을 fix 고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시작 의문사 시제 용도까지 추리고요 when will the technician 그 다음에 fix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copy machine을요 괜찮죠 저도 완벽하게 추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앞뒤 위주로 추리고요 중간에 동사를 추린 이유는 will만 갖고 오는 동사 뜻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래서 보기 싫어 at the print shop around the corner 너무 보기 싫어 그럼 여기서 스탑 하는 게 아니라 at the shop 이거만 봐도 어때요 너무 이상해 그럼 듣고서 아 아니야 이러지 말고요 어울리는 질문 유추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추해 이거 뭘로 할까요 왜는 아니죠 뭘로 할까요 where 써봐요 이거를 반드시 써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B도 B I can fax it to you this afternoon 너무 마음에 안 들잖아 세상 마음에 안 들어 A보다 더 마음에 안 들어 I can fax it to you this afternoon 오늘 내가 오후에 보낼 수 있지 진짜 너무 싫다 제가 아까 초반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중복과 유사 발음을 버텨내라 중복과 유사를 취워라 fix Facts 어떻게 이거 fix fix fix는 고치는 거 fix는 fix 보내는 건데 뭔 상관이야 지금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발음을 눈에 가시처럼 탁탁탁탁 귀에 가시처럼 걸려야 돼 이거랑 이게 유사 발음이었는데 이걸 듣고도 번역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답이 10개 안 남아 근데 보기 c도 사실 따지고 보면 fixing 발음이 중복이 됐거든요 she's fixing it now 중복 발음도 별로라면서 만약에 중복과 유사 발음이 같이 나오면 얘가 얘가 안 돼요 중복은 그나마 정답이 될 때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사랑 붙으면 그래서 she's fixing it now she는 누구 받아친 건데 테크니션이요 테크니션이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저들도 아니라면 한 명의 단수였다면 he 아니면 she로 충분히 받아칠 수 있죠 주어 일치도 된 거예요 그래서 at sharp 오답인데 어울리는 질문 where 유치도 하시고요 유사 발음이 더 별로다 중복보다 이것도 하나 잡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 c로 가고요 그 다음 거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들었을 때 마음에 그나마 든 거는 a 왜냐하면 b, c가 너무 짜증나가지고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제가 왜 b, c를 마음에 안 들어 했는지도 파악을 해보시기 바래요 단 이렇게 들으면서 바로 까먹는 게 l, c니까 다 들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계속 하는 거 앞뒤 위주로 요약해서 기법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다시 한번 청취해보죠 질문이 이건 것 같거든요 시자 음사가 시자 음사가 will not의 주인 말 won't지 what이나 when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들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재청치는 안 돼요 실제 시험은요 근데 won't you be going 이라고 해서 가냐고 물어봤었어요 그죠 business trip to Italy this week 이런 식으로 질문의 끝없는 시점으로 끝났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뭐예요 시 유로 물어봤는데 시가 왜 나와요 지금 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위주로만 들어도 순간 내가 기획이 가물가물해도 주어가 일치가 안 되면 빨리 치워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치워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시가 마음에 안 들고요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it이었어요 근데 it was postponed 그래서 보기 a의 it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u를 받아친 게 아니라 business trip 있죠 출장 목적어를 받아쳐서 business trip이 지연됐어 미뤄졌어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보기 b 같은 경우는 왜 마음에 안 드냐면요 going 발음이 중복이 돼가지고요 아까 going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중복과 유사 발음 좀 최대한 버텨가면서 빼는 거 그 다음에 want to be going 해서 be going 해서 go는 가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be going to 해서 투부 정사를 끄는 going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시의 표현밖에 없어요 결국에 내가 그걸 내일 알아낼 것이야 라고 하기에는 너 출장 가기로 하지 않았었어? 라고 하는 나의 개인적인 스케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걸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놓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죠 결국에 going 발음이 중복이 됐고 보기 씨는 여기서 이미 틀렸어 여기 이미 틀렸어 그리고 여기 비즈니스도 중복이 됐죠 사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을 A로 가는 거예요 미뤄져버려서 출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또 들어볼게요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거 딱 하나만이라도 치워봐요 딱 하나만이라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예요 저는 discrepancies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도 막 중간에 껴 있고 그러니까 진짜 이미 피폐해요 저는 근데 제가 마음에 제일 안 드는 건 see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완벽하게 듣기 힘들어요 여러분 단 한 번 정치야 실제 시험은 재정치가 안 돼 단 한 번 정치야 would you like me? 였거든요 원래 질문은 해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would you like me? 였어요 나로 하여금 내가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지 해주시겠어요? 라는 부탁이 아니에요 부탁할 때는 그냥 would you지 would you like me? 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A, B, C 보기 중에서 보기 C가요 아 쉬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주어가 일치가 안 되는 게 자꾸 반복이 될 거예요 이건 앞과 끝에서 나오는 거지 나의 뉴욕어 같은 번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듣고 치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A하고 B 중에서요 저는 이래서 질문이 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주밖에 못 들었어도 다행인 게 끝에 가요 discrepancies 이거 뭐고 For me For you For you 이런 식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이거 해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 B의 No problem 이건 진짜 별로예요 왜냐하면 No problem은 물론이죠 이런 거다 보니까 제가 이거 해드릴까요? 아우 물론이죠 문제 없죠? 뭐야 기분 나빠 약간 당연히 돼야 된다는 얘긴가? No problem은 오히려 질문자가 부탁을 해야 나오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No problem이 되려면 제가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느낌이거나 혹은 이거 해주시겠어요? 라고 내가 부탁하는 입장이 돼야 돼요 해준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우주가 나와야 돼요 우주 like me가 아니고요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되 이걸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스크립트 보고 확인해 보세요 She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She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뺐고요 No problem이 되려면 우주로 시작하더라도 끝에가 For you라고 해서 뭔가 위해주는 입장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습 많이 하신 분들 어떻게 되냐면 아우 이거는 똑같이 우주로 물어봐도 For you가 아니라 For me로 끝나야지 나를 위해서 이거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대한 No problem이지 이게 진짜 잘하는 건데 A씨 그래서 보기 A What it doesn't seem to have any typos or errors 전혀 어떤 에러나 오류라든지 typos, 오타 같은 게 없어 보이는데요 Discrepances, 모순과 불일치 에러를 유의합니다 제가 이거 리포트 보고서상에 에러를 있는지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음 아니요 딱히 뭐 없어 보이는데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제일 어렵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No problem 해놓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시면 질문의 끄덕이가 For me로 끝나는 게 내가 아쉬워서 부탁하는 입장인 게 맞아 그거는 이런 식의 연습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She가 마음에 안 들지만 사실 책 발음도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 발음도 치운 연습은 자꾸 하시는 게 좋죠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이제 Number two Our annual profit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thanks to our hardworking employees A The seventh annual job fair is just around the corner B That's a very good idea C Maybe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is another reason for a success 아우 파트 3인 줄 말이 너무 길어 더군다나 의문문이 아니고요 아무 대비가 제가 안 된 이유가 평서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듣고 정답 맞춰보도록 하죠 Number two Our annual profit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thanks to our hardworking employees A The seventh annual job fair is just around the corner B That's a very good idea C Maybe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is another reason for a success 말이 엄청 많군요 평서문도 앞뒤를 추립니다 아 이게 our 였나봐요 mp3 잘린 게 아니었나봐 호주 오빠나 영국 오빠들은 발음할 때 알바를 못하더라 그래서 아 이러더라 Our annual profits 우리 annual 앞에만 추리고 있는 거예요 수익이 increase 늘었어 뒤에 기억 안 나 hardworking employees 음 그런 것 같아 근데 보기 A가 제가 정말 이거 그냥 기억나는 게 다행이다 annual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annual profits 시작했는데 보기 A가 annual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기 B는요 That's a good idea 너무 좋은 생각이다 뭐가 이 평서문 자체가 동사를 과거 시제로 뺐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기정 사실을 안내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good idea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 질문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건 어때 how about 그죠 사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제안 let's 이렇게 하자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답 C로 갔어요 되게 길죠 Our annual profits have increased 여기까지만 전 기억한 거예요 dramatically thanks to our hardworking employees 이것만 기억한 거고요 그래서 annual profits increased 물결로 날리고 employees 이렇게 되는데 A가 annual 일곱 번째 열례 취업 박람회 이러고 있는 거고요 보기 B That's a very good idea 좋은 생각이구나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미 과거로 끝난 일이 기정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안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 how about 이렇게 하자 좀 let's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래야 정답률이 빵빵하게 올라가요 아마도 정말 유쾌한 업무 환경이 또 다른 이유겠지 우리의 성공의 정답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nual 발음 중복 good idea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랑 어울리는 건 how about 이나 let's 이런 식의 연습 이것이 고득점으로 바로바로 직결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 이제 파트에서 두 문제 남았는데 또 들어보죠 어려워요 말이 너무 길었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많진 않아요 이게 하나만 나와도 정말 사람 피피하게 만들거든요 다시 한 번 들으면서 정리해보죠 다시 한 번 들으면서 너무 길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와 말 되게 많다 내가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미스터 곤잘레스 씨한테 기억 안 나 근데 끝에가 마켓 리서치 뭐 이런 것 같아 와 진짜 사람의 기억력 저도 기억 안 나는 거 보이시죠 저 대본이 없거든요 I should have asked I should have asked 뭐야 또 이거나 평소문이네 I 또 시작했으니까 근데 should have 해피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강압성이 아니고요 여기가 후회조를 담아요 나 이렇게 했걸 진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나 이거 좀 물어볼걸 마켓 리서치 좀 A 수업도 들어볼게요 A랑 B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혹시 있어요 저는 A랑 B 중에 더 마음에 안 드는 걸 일단 B요 보기 B가요 Good marketing strategy 좋은 광고 홍보 전략은 늘 도움이 되고 어쩌고 관심 없어요 제가 마켓 리서치에서 마켓 발음을 했다고 해서 굳이 거기서 홍보성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렇게 라임이 뛰어난 랩하듯이 나오는 유사와 중목 발음을 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B를 소거해요 어려워도 하나라도 이렇게 소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보기 A는 He is always very inquisitive 그 사람은 굉장히 호기심이 망성하신 분이죠 그건 제가 봤을 때 미스터 곤잘레스라고 하는 평소문 사이에 살짝 지나갔던 그 남자를 받아칠 수는 있는데요 보기 A가요 He is라 그랬죠 마음에 안 들어요 나 물어봤어야 됐었는데 내가 아우 내가 물어봤었어야 됐어 이런 후회증의 평소문인 거지 He is 이 사람은 똑똑해 이 사람은 잘생겼어 좋네요 이 사람은 키가 커 이 사람은 매력적이야 이 사람은 아는 게 많아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평소문보다는 제가 봤을 땐 질문이 하우였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소개팅 본다고 네가 소개시켜준 그 곤잘레스씨 어떤 사람이야? 어때 그분? 하우라고 물어보는 게 더 맞는 정답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답 C로 할 거예요 C I can help you if it's not too late 야 니가 너무 한탄스러워하니까 너무 늦지 않았다면 내가 널 도와줄게 대신에 곤잘레스씨를 대선해서 정답입니다 원래 평소문은 대비가 안 되고 쑥 지나가지만 평소문의 가장 좋은 정답률 중에 하나가 물어보는 애 왜 그랬대? 물어보는 애 어 진짜 그래? 이렇게 물어보거나 맞짱구 치는 거 아우야 나도 이런 느낌 아니면 해결사의 느낌이 좀 정답률이 있어요 아우 박스가 세상 무겁네 옆 사람 다 들리게 되게 큰 소리를 얘기해 야 박스가 무겁네 그거를 자기 혼자 일기를 쓰든가 왜 옆 사람 들리게 그러면 옆에 있는 오빠가 뭐라 그래 내가 들어다 줄게 이거 해결사 이런 느낌 그래서 I can help you if it's not late 너 그렇게 그렇게 너 혼자서 한탄이 장난 아닌데 안 늦었으면 내가 도와줄게 근데 문장의 앞과 끝 위주만 잘 치우셨더라도 우리가 정신줄만 부여잡고 있었으면 마켓 발음을 기억을 하셨다면 마케팅 스트레일러지라도 치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종사랑 홍보랑 뭔 상관이야 발음만 똑같이 그쵸? 이거는 전 그리고 하우가 맞다고 생각해요 괜찮죠? 그래서 inquisitive라고 하는 호기심이 망성해 라는 사람의 성향을 유사하실 거면 그 사람 하우 어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마케팅 마켓 유사 바람 이렇게 되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훨씬 좋아하실 거예요 자 이제 파일트 투의 마지막 문제예요 확인해 보죠 자 앞에 쪽이 약간 잘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들었다 앞뒤 추려봐요 이제 어떻게 돼요 how much 그쵸? 그 다음에 끝에는요 vehicle repaired 얼마나 much 하다는 건 얼마예요? 돈 얼마 깨져요? how much repaired 이렇게 된 거 맞죠? 앞뒤로 vehicle 수리 알림은 얼마 들어요? a서부터 해보죠 오답 치울 거예요 우리는 정답 말고 a it will take almost two hours b it was pretty expensive 시 안 들어도 시가 답이야 시 안 들어도 시가 답 무조건 답이야 왜냐면 앞뒤 위주로 추렸을 때 항상 앞뒤를 추릴 때요 how much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시작 음문사하고 동사까지는 꼭 추린 연습하세요 주어까지 한 앞에 한 두세 덩어리 근데 vehicle repaired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왜 b가 마음에 안 드냐면 it was라고 그랬어요 it was expensive 비쌌었어요 시제가 아예 일치가 안 되면 정답률이 많이 떨어져요 얼마가 들 것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아직 돈 안 낸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아직 돈 안 낸 사람 얼마가 들 거냐고 물어봤더니 왜 과거에 회상에 담겨서 비쌌었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b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보기 a는요 몇 hours가 걸린다? 그러면 hours가 나오면 그거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돈이에요? 기간이에요? 기간이에요 그럼 똑같이 how로 물어봐도 how가 아니고 뭘까? how much가 아니라 뭘까? 그걸 자꾸 연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아져요 how much가 아니라 뭘까? how long 이런 연습을 해요 제발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답이 c라고 생각해요 c로 마킹이 새카마켓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almost two hours 뭐야 이건 how long이고 was 뭐야 was 그래서 보기 c 제가 원하는 건 25달러지요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I'll send you a price coach 코어트는 에스멘트의 동의어로 견적서예요 얼마나 들까요? 그럼 제가 견적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정답이에요 괜찮죠? 이런식의 연습하시고 이것만 하지 마시고 제가 실제 수업하는 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가르고 어울리는 질문을 육안으로 어찌됐든 오기를 부려서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육안으로 극명하게 비교하시는 연습을 통해서 오답을 소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c로 갔고요 자 이제 part 3 part 3는 딱 3개만 준비했는데 원래 2016년 5월 이전에 말고 5월 이후에 새로 나오는 신유형을 3개를 넣었어요 표에 대한 거 2개 있고요 시각정보 연계형이라고 해서 뒤쪽에 몰켜서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따옴표 안에 문장 하나 넣어놓고 얘가 이런 얘기 왜 했더니 라는 화자의 의도를 묻는 문제가 또 껴가지고 되게 사람 짜증나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 해서 넣었어요 일단 part 3는 32번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32에서 34번 한피스 35에서 37번 한피스 38에서 40번 이렇게 3문제씩 딸려오고요 abcd 보기 4지선 다 보기가 제공이 돼요 때로는 어떤 보기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동시에 두 작업을 하는 멀티타스킹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귀가 문제인 것도 있는데요 귀보다 요게 더 문제야 눈이 abcd 보기에 있는 거를 갖다가 너무 단어가 장난이라면서 바뀌어요 제가 들었던 지문에서 제가 컨택트 하죠 업체 측으로 이게 대화였어요 그럼 abcd 보기 중에서 이 사람이 뭐 한다고 했는가 그럼 컨택트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콜로 바뀌어요 전화하다 연락하다를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거 스피크 해봐요 다시 뭐 한다고 그랬는가 discuss 논하기 논의하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거 문서 좀 컴플리트해서 내놔요 질문 뭘 요청했는가 문서를 fill out 다 작성할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paraphrasing이라고 해요 동의와 변환이죠 어휘에 제 표현인데 이게 모르면은 그냥 컴플리트 들으면 냅다 컴플리트만 찾는 거야 보기에서 큰일 나요 paraphrasing이 정말 끝판왕으로 치달아요 3는요 근데 3 위에서 정말 조상님 벌록 paraphrasing 심한 분이 파트 4라고 있어요 70에서 100번 3부터 먼저 초장에 동의와 연습을 잘하시면 4까지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lbcd 보기가 4개 보기가 있고 문제까지 다 딸려 있다 보니까 다 읽으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읽으면서 듣는 것도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부분에 중요도가 높은 부분에 줄을 그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보기가 줄을 되게 긴 보기야 그러면 그거 다 들을 필요 없이 그 문장 내에 그 보기 내에서도 요 단어 들으면 정답을 하자 요런 사생결단으로 요거라도 들으면 답을 하자 요런 거 요런 거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대화를 듣기 전에 먼저 읽으세요 제발 읽으면서 이런데 있거든요 대화 시작하고 나면 일단 이렇게 하고 들어 이렇게 듣는 다음에 오로지 귀로만 집중해 초집중해 나의 귀는 지금 사람의 귀가 아니야 이러면서 들어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음 일단 이제 문제 이제 봐 기억 하나도 안 나 금방 까먹어 정말 대단한 실력자 아니고서 굉장히 까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읽으면서 동시에 듣는 것도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먼저 대화가 시작하기 전에 읽어놓으셔야 돼요 읽어놓으신 다음에 mpg가 들리기 시작하면 읽어놨던 거에서 정답을 빠르게 골라내셔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what woman 문장을 일단 그어놨고요 how woman says a villa 이렇게 나왔네 이게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어 villa가 뭐야 사람 이름인가 세사? 시저는 아닌데 가위씨는 아닐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 진짜 중요합니다 질문의 끝 어휘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9번은 첫 번째 문제니까 처음에 정답 나온다 아우 그런 게 어딨어요 문제 순서 지멋대로 바뀔 수 있어요 보통은 순서대로 나오지만 바뀔 때 너무 많아 완전 배신감 근데 정말 확실한 건 질문의 끝 어휘가 내 귀에 들리잖아요 질문의 끝 어휘가 들리자마자 바로 앞에서 정답이 가깝게 나와요 질문의 끝 어휘를 듣고도 정답이 안 나왔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찍으시면 돼요 다시는 대풀이 안 될지도 몰라요 결국에 59번은 첫 번째 문제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밴쿠버 들리면 완전 가까운 데서 나올 겁니다 밴쿠버랑 가까워야만 합니다 밴쿠버 들으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61번은 이 사람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정답이 나옵니다 결국에 questions 59 through 61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이러고 나는 이걸 맞추려고 기다렸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먼저 들리면 다 버리고 이 문제 먼저 푸셔야 돼요 이런 뭔가 시점의 변환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ABCD 보면 interviewing job candidates meeting clients taking vacation teaching class는 짧습니다 얘는 좀 길거든요 길면 봤을 때 좀 정신이 없어요 줄일게요 ABCD가 마침표가 있어서 길구나 마침표가 있으면 문장이라서 문장이 성립돼서 길 수밖에 없지 근데 문장 보기는 주어가 다 똑같은 경우 끝에가 너무 document 아 캔디디데이트 세큐리티 conference together same firm 같은 회사 자 이걸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동시에 마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마킹이라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questions 59 through 61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Nahal how was Vancouver I'm glad to hear that I've known Cesar since college We had classes together I've run into him over the years at conventions but I had no idea he was applying for a job here 다 들은 건가? Number 59 What was the woman doing in Vancouver? 성우가 문제를 읽어주네 이때 맞춰야지 아니요 성우가 문제를 읽어주는 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은 바로 성우가 문제를 읽어줄 때 62에서 64까지 그 다음에 있는 piece를 먼저 읽으실 시간차 공격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읽어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읽어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성우가 Number 59 Number 60 이렇게 읽어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답의 마킹이 끝난 상태에서 62에서 4번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읽으면서 자 이제 저하고 같이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답이 다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가 어느 부분에서 정답을 마킹했는지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아 이렇게 마킹이 들어가는 순간이 딱딱딱 정해지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s 59 through 61 That's who I was referring to He really impressed everyone I'm glad to hear that I've known Cesar since college We had classes together I've run into him over the 마킹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넘어가 버려야 돼 저는 밴쿠버 듣자마자 귀를 빵 열었어 밴쿠버 어땠어? 그랬더니 여자가 바로 Relaxing Relaxing은 일하러 간 거 아니지 놀러 간 거야 Paraphrasing 됐어 Vacation을 들은 적은 없어 하지만 Take Vacation 그 자체를 다 표현한 거야 Relaxing이 그래서 C로 갔어 그 다음에 저는 미리 가서 데뷔했어 왜냐면 이 문장이 언제 들릴지 모르잖아 근데 이 문장도 질문의 끄덕이처럼 생각해서 나는 가까운 걸 먼저 답의 힌트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어 이거 이 사람 페이펄이야 페이펄이라는 단어를 들었어 이 따옴편의 문장 바로 앞에 근데 페이펄은 다른 말로 종이만 되는 게 아니라 문서도 되거든 Document가 유력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걸 듣자마자 Is this Cesarville's resume야? 이게? 이게 Cesarville의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resume야? 어머 이게 얘 거라고? 이러면서 막 이래 그래서 아 document 보고 놀랬구나 이 뉘앙스를 잡았어요 약간의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화자 의도 문제는요 그리고 이 문제보다는 이 화자 의도가 아닌 나머지 문제를 맞추시는 거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Cesar을 어떻게 하냐면 College 때부터 College 대학교 University 대학교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스크립트는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Relaxing 앞쪽에 보이시고요 Friend of mine 이게 얘 거라고? 바로 앞에 봐도 돼요 Paperwork 여기 페이퍼 놨뒀잖아 페이퍼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얘가 지원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어머나 얘 알았었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Since college 대학교 때부터 알았어 이런 얘기죠 수업 같이 들었어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답은 Taking a vacation 근데 Vacation이 Relaxing 해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정말 얘 거야? 여기 바로 위에 Paperwork가 Document의 동의어입니다 이런 거 정리하셔야 돼요 동의어로 동의어 변환이 없으면 빨리 못 골라 그리고 마지막 문제 내가 얘 College 때부터 요것도 정리하는 겁니다 College와 University도 이렇게 해야 Paraphrasing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동의어 정리는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LC만 갖고는 힘들어요 65에서 67번 토이터 표가 있어 근데 표는 기본적으로 표를 보고 푸는 시각정보에 연결하는 건 Look at the graphic 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문제야 그래요 자 볼까요? What quantity on the original order form 이 원래의 original order form에서 어떠한 수량이 Has to be changed 변경돼야 하는가 제 말을 정확히 기억하시다면 모든 질문은 끄더위가 중요하니까 끝에를 이렇게 그어놓죠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뭔가 오류가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ABCD 보기 보세요 10 20 50 100 이거를 들려줄 것 같아요 그대로요 한 20개짜리 그거 수정하죠 절대요 시각정보 청취형이 아니고 시각정보 연계형입니다 문제 컨셉 자체가요 ABCD 보기에 있는 걸 그대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옆정보를 활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표를 딱 보자마자 나 디스플레이 렉스인지 컨택트 렌스 케이스인지 클리닝 클러스인지 아니면 클러스인지 아니면 아이글라스 케이스인지 들어야지 요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 여자가 왜 전화했는가 To upgrade account 계정 따위를 더 upgrade 하려고 To advertise a product 제품 광고 홍보하려고 To report a problem 문제를 갖다 보고하려고 To provide an estimate 견적서를 갖다 제공해 주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What has the woman's manager instructed her to do? 새로운 단어라서 동그라미 했고요 ABCD 보기 보세요 ABCD 보기 보니까 마침표는 없죠? 근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Provide 해라 Send 해라 Personally하게 Deliver 해라 Offer discount 해라 저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보기를 제 멋대로 그냥 명령문 보기라고 애정을 갖고 있어요 명령문 형태의 보기는 끝에 어휘 목적어도 큰 역할을 하지만 앞에 동사 부분이 일단 충족이 안 되면 오답일 때가 많아서 저는 앞쪽에 일단 줄을 그어놓고 서브 시켜놓는 걸 되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청취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65-6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order form Hi, Mr. Olson I'm Eunhee Son from Circle Optical Supplies I'm calling about the order you placed yesterday Oh, yes I ordered supplies for my eyeglass store Is there an issue? Well, we only have 25 of the eyeglass cases you ordered Unfortunately we won't have any more in stock for another two weeks Oh, no We have a promotional event starting next Friday and we usually provide a case with each pair of eyeglasses our customers purchase Hmm I guess I'll take the 25 cases you have but I'll have to order the rest from another company Okay I'll update your order and as an apology my manager told me to waive your delivery charge so we'll cover the $20 shipping fee Number 65 Why is the woman calling?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68 to 70 times I don't know I have to read I have to read about the order you placed yesterday Oh, yes I ordered supplies for my eyeglass store Is there an issue? Well, we only have 25 of the eyeglass cases you ordered Unfortunately we won't have any more in stock for another two weeks Oh, no We have a promotional event starting next Friday and we usually provide a case with each pair of eyeglasses our customers purchase Hmm I guess I'll take the 25 cases you have but I'll have to order the rest from another company Okay I'll update your order and as an apology my manager told me to waive your delivery charge so we'll cover the $20 shipping fee We will cover the $20 shipping fee 라고 했지 앞으로 향후에 구매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얘기 아니죠 그죠? 그리고 보기 실처럼 personal delivery 하게 되면 주문품을 내가 직접 갖다 드릴게 내가 트럭 붕붕 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샘플 보내준다고 안 했어요 Delivery fee 라고 하는 건 shipping fee 가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어느 정도 공짜로 제공해주겠다 이게 맞는 거고 ABCD 보기 중에서 아까 eyeglasses 케이스에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들어서 맞춘 게 아닌 거예요 eyeglasses 케이스를 100개를 주문했지만 그 중에 25개밖에 없다고 해서 100, 100이 25, 70 이런 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변경돼야 될 수치를 물어본 것 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65번은 여자가 보고할 게 있어서요 그때 남자가 뭐요? 뭐 이슈에 있어요? 이슈는 문제점이란 뜻이에요 사안이나 쟁점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problem의 동의어로 이슈를 듣고 바꿀 줄 알아서 써야 됐어요 이거 스크립트예요 혹시나 화면 정지하시고 보실 일이 있으면 꼭 보시기 바래요 근데 실제 대화에서 여자가 전화한 이유는 여기 여기 남자 Is there an issue? 보이시죠? 이슈의 동의어가 problem이에요 네 이슈가 있는데요 25개의 eyeglasses 케이스만 가능해요 주문하신 것 중에서 그래서 그걸 연결하면 100개가 바뀌어야 돼요 100개가 We only have 25 of the eyeglasses cases you ordered 주문한 것 중에 2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25라는 숫자가 어차피 5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에서 100이 아니라 25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D가 맞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여자의 매니저 매니저 듣자마자 들게 Delivery charge Waive your delivery charge 그래서 Waive는 아예 면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Waive 면제해 준다는 거는 Delivery charge를 면제해 준다는 거는 Delivery fee가 무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단어 바뀌는 걸 못 버티면 힘들죠 오늘의 마지막 거 평면도예요 Floor plan 같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화면을 스탑하시고라도 먼저 이제 키워드 근육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근데 잘 보시면 ABCD 보기 보세요 Look at the graphic 이 문제가 시각정보예요 What type of booth 어떤 booth를 남자가 reserve 예약할 것인가 Elite, Gold, Bronze, Silver Elite 여기 있고요 Gold 여기 있고요 Bronze 여기 있고요 Silver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각정보 청취형이 아니고 시각정보 연계형이니까 Elite 하세요 Gold 하세요 이러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대로 들리면 오히려 오답의 확률이 높아요 저는 오히려 저 같으면 Food quote를 좀 여기 써져 있는 다른 영어 단어를 신경을 쓸 것 같고요 평면도는 좌우 옆에 앞에 뒤에 뭐 이런 식의 장난을 좀 치기 때문에 구도를 유발하면 전체 다 분명히 들릴 거예요 그걸 좀 유발하시고 What requirement 어떤 요구 조건을 여자가 언급했는가 ABCD 맞춤표 있는 문장 보기인데 주어가 어때요 다 데이, 다 쉬 이런 걸로 인치가 안 되죠 이번엔 주어가 다르죠 그러면 주어 자리를 반드시 잘 그어주시기 바래요 주어가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해요 주어가 똑같을 때는 끝에 그으시고요 주어가 다를 때는 주어를 살리시면 되겠습니다 청취하면서 정답 맞춰보도록 하죠 questions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floor plan Hello I'd like to register for this year's garden show I think it'll be a good way to market my landscaping business I'm sure it will be We have four types of vendor booths I suggest one of the elite locations Hmm Those are the most expensive, right? But I will take one of the spots directly across from the food court I'm guessing there'll be a lot of foot traffic there Do I need to pay now? Just a deposit And I'll give you an information packet in case you have other questions 일단 청취는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다시 들으면서 우리가 정답 나오는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paraphrasing이 안 돼가지고 landscaping business에서 쉽게 맞추셨을 거예요 I suggest one of the elite locations Hmm Those are the most expensive, right? Elite location을 여자가 추천했는데 이건 제일 비싼 거죠, right? 이거 봐요 그대로 둘리면 오답일 때가 많아요 오히려 들어보세요 다시 But I will take one of the spots directly across from the food court 뭐래요? 그치만 저는 제가 원하는 장소는 directly across from the food court Food court랑 directly가 붙었다는 건 되게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across from이니까 맞은편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평면도는 앞인지 뒤인지 맞은편인지 이게 장난 원래 쳐요 그런데 food court랑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건 어디서 보셨든 어떤 전차를 들으셨든 gold가 제일 가까워요 그러면 gold가 답이야 시각정보 연계형은 이렇게 들려주지 않는 장난이 좀 있어야 돼요 단어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돈 다 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just deposit 보증금 약간만요 그리고 제가 필요하신 경우에 대비해서 information을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BCD 보기 중에서 우리가 들은 단어는 information하고 deposit인데요 질문 자체가 나 여자가 언급한 필수 조건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자가 정보를 드릴게요 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해주는 게 정답인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을 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landscaper 두 번째 문제 gold 확인하셨죠 이렇게 directly across from 마지막 문제는 just deposit만 있으면 돼요 c가 답인데 오히려 그 뒤에 information 드릴게요 필요하실까 봐 질문 있으실까 봐 이걸 듣고 낚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답도 굉장히 많이 들리긴 하지만 먼저 들린 거 가까운 거 질문에 잘 유발되는 게 정답률이 높아요 항상 대화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들으시고 시각 정보 같은 표는 ABCD 보기보다 옆 정보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L씨가 시간 상세가 많이는 못 따라 드려서 조금밖에 못 해드렸어요 그러나 투하고 쓰리는 기본적으로 쓰리는 단어의 싸움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 변환을 버티고 ABCD 보기를 항상 먼저 읽으시면서 질문 요약하시고 질문의 끄덕위 동그라미 하시고 파트 2는 오답을 치우시고 질문은 압대 위주로 들으면서 유사 발음은 최대한 많이 치우시고 중복도 왼간에서는 조금 치우시면서 주어 일치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좋은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